반갑습니다 아니 벌써 12천명이 보고 있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냥 너무 입이 방정이야 왜 이러지 나 너무 정신없다 아니 그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민수 민수가 딱 좋아요 우리 또 훌륭하신 분들 잘 비밀을 우리끼리의 비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오셨는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몸풀기부터 가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한번 좋습니다 슬라이드쇼 하시고 등수능란합니다 이제 특강탭으로 가야돼 그리고 Julian 읍 엥 알맞 Shroczy 읽어볼ern 아 아 좋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그 늘 그렇듯이 지난 시간에 복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댓글에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재미라는 게 무엇일까? 응 그렇죠 재미라는 게 무엇일까? 다양할텐데 요거를 복습을 좀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한번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같이 찍었던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지난 연애의 과학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아 네 그거 뭘까? 저거는 네 요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게로 봤어? 개? 웃어 개 웃기세요 이거? 아뇨 웃기진 않아요 거의 지금 배꼽을 잡고 와 눈물이 좀 날 정도로 우리 호민 형님께서는 유나님을 이 정도 웃기려면 샤빠빠라 이거를 한 이 1분 정도 해야 돼 보검님은 개? 개? 끝났어 한마디로 왜냐 웃겨서 웃는 거지 호감 상대방이 된 호감은 혹은 유대감 때문에 저는 9시간 정도 해야 돼 설명을 아 저는 9시간이 안 돼 그러면 9시간을 듣고 유나님이 그제에서야 실소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이것도 좀 하기 어려운 말인데 가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사람들을 잘 못 웃긴다 아 거기까지 우리가 이성을 웃기지 못하는 건 재미없기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안 들을래 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는 사실 훨씬 재미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진짜 기가 막혔어요 초반에 저희가 좀 독했던 것 같아요 저희야 무슨 아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약간 근데 우리 침창맨님도 사실 기만을 하긴 했어 왜냐면은 잘생겨놓고서 자기는 약간 공감하는 척 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거는 기만이죠 침창맨도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미 만렙으로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그냥 이미 얼굴로다가 구독자 120만 정도는 모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나머지가 이제 120만 이후가 이제 능력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외모로 다 모으신 거고 맞습니다 어쨌든 지가 뭘 한다고 저를 향해서 그러니까 왜 공감하는 척 하냐고 이거는 기만이에요 기만 제가 재미를 재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재미라는 거는 뭐 그냥 뭐 웃긴 것도 있지만 감동적인 것도 있고 다 재미잖아요 그렇죠 집중하게 하면 재미가 아닌가 아 집중하게 몰입하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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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로 그 아까 다시 잠깐만 보면은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런 표현이 주로 어떨 때 쓰는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뭘 딱 했는데 상대방이 죄송한데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대놓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진짜 아니 그냥 보통 너무 죄송한데 그건 아니 이거는 대놓고 뭐 얼굴에다가 문상에다 죽빵 날리는 거지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했지만 보통은 약간 거절과 사양의 의미가 담겨요 약간 간접적으로 하더라도 네 보통 이제 이런 건 소개팅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너 어떤 타입 좋아하냐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본인 이상형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렇죠 그렇죠 외모 얘기는 일단 안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저는 뭐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절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저는 뭐뭐한 사람이 좋아요 어 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좋아 이거에 속지 마라 어 네 지금 보세요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를 딱 듣는 순간 일반적인 사람은 재미? 좋았어 재미를 내가 잡아내야지 아 아 근데 속지 마라 아 지금 여기에는 저 재미를 빼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뭐뭐한 사람이 좋아요 이런 문장이에요 어 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좋으니까 앞에 뭐뭐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 사람이 좋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재미있는 거야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난 너 싫어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 뭐뭐 재미에 초점을 맞춰서 어? 좋아 내가 저 재미있는 일 어떻게든 이.. 달성을 하면 나를 좋아하겠구나 여기서부터 오해가지고 아 그 오해지 네 그래서 이거를 웃기려고 막 무리해서 독특한 행위를 하면서 뭘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게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야 왜냐? 나는 재미있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서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죠 네 그래서 포인트를 재미에다 두시면 안 되고요 어디에 둬야 되냐면 결국 좋은 사람에 둬야 돼요 좋은 사람 그럼요 선생님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왜 재밌냐 좋아서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저는 좋은 사람이 좋아요 하는 거네요 아 근데 그런 말 잘 안 하잖아 그 뜻은?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당연한 걸 말하는 거네요 좋은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는 앞에 모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무조건 보편적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모에 집중하지 말고 네 그냥 보편적으로 호감을 사야 돼요 호감을 사야 돼요 그래서 호감이 가기 위해서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호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호감을 주고 싶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뭐 잘생겨야 되나요? 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유전자로부터 시작된 아주 위대한 성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잘생겼다라는 걸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잘생겼다라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기파 배우야 와 대단하다 근데 얘는 비주얼 배우야 이러면은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은 쟤는 노력을 안 했구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기파 배우는 나 혼자 노력하면 돼 네 하지만 비주얼 배우는 수십 수백 대의 유전자들이 그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아 노력해야죠 수천년을 노력한 거예요 이거는 온 조상이 나를 위해서 노력한 거야 그러네 그 노력 조상들의 노력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유전자의 조합과 랜덤한 확률이 나를 만들었어 반대의 경우 조상이 노력을 안 했다는 말이 좀 아 아니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대의 경우는 내가 노력한 것도 의미가 있다 아니 조상이 태업했다는 걸로 조상까지 난 태어나서 이런 패드림을 처음 들어봐 나는 조상까지 건드리는 패드림은 아니 이게 조상임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낮은 확률의 우수한 유전자의 성취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그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너무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 사람도 노력을 했고 그 사람과 모든 사람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생물로서 네 적어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진 않아도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뭐 개인의 노력도 굉장하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노력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그렇게 랜덤하게 태어난 나의 비주얼이 당연히 호감이 가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타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아 네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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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죠 마술? 이거 고민해야죠 고민해야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러니까 보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연애하면 안 돼요 네 상대방의 행복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뭐 중요하지 상대방이 네 제발 이렇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지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의 행복 무조건 상대방의 행복 근데 그 행복한 상대를 못 보잖아요 내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게 진짜 네 그게 진짜 그게 진짜 진짜 사랑이다 그게 자 봐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고 네 자기가 이제 연락을 안 하면 못 만나는 확률이 아니 만날 수 있는 확률이 0이 되는데 네 그래도 계속 뭔가 하면 이게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네 확률이 0은 아니잖아요 어 근데 이게 내가 어떤 행복을 얻고 싶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나의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이 더 위대하고 상대가 나를 만나지 않음으로써 행복하다 맞는 말이야 사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그게 아니면 근데 그걸 본인이 납득할 수 있다면 네 철학자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하지만 마음이 심정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내 행복을 희생하는 사람은 너무나 고차원의 그거잖아요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 어메? 어메? 부모님 어메 어메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 부모님 같은 어떤 사랑을 해라 아가페 아가페적인 근데 지금 또 좋은 글들이 올라오는 게 실제로 그래서 연락을 더 드물게 함으로써 호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아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연락하고 싶어서 연락한다 이건 나의 행복이거든요 네 상대가 원할 때 연락한다 이건 상대 행복을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상대가 또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쨌든 굉장히 또 어 이게 뭐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소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그거 뭐지 그 글루미 선데이라고 아 혹시 보셨어요?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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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거기 보면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이 다 나오죠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거기 보면은 아가페적인 게 있나요 아가페적이죠 왜냐면은 여자를 하나 두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원래부터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코인가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거야 훨씬 젊고 잘생긴 사람이 근데 이 여자도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보여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여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러고서는 탁 뒤돌아서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선택하고 당신이 만약에 응 돌아온 다음에 나는 그때도 받아주겠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 이런 생각을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의 사랑이 진짜에요 그러면 또 이제 바뀌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는 가봐 가봤는데 체험을 해보고 같이 체험을 해보죠 체험한 다음에 결국은 다시 돌아와 왜? 이쪽이 훨씬 넓은 것 왜냐면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래 쭉 돌고 오셔도 여기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 어차피 여기가 제일 싸요 돌고 오세요 약간 그런게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을 해라 자신감도 있지 않았을까 자신감도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심창민님 왜 이렇게 상태가 안좋죠? 저 왜 이렇게 상태가 안좋죠? 심창민이 상태가 왜 이렇게 안좋죠? 심창민이 혼자 자고 있는거 아니야? 상태가 안좋은데 이정도인 애토전생 수준인데 상태가 안좋은걸 아는데 원인을 아는데 물어보네요 아 원인은 모르고 결과만 알아요 원인은 몰라 이게 이제 지난번 시간에 도파민이 걱정된다라는 커플이었어요 아 그죠? 네 맞아요 있었어요 이게 도파민같은 연애를 하고싶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혹시나 질릴까봐 의무가 될까봐 걱정된다 아 기억나네요 기억나시죠? 요 분들이 이제 네 넘겼어요 죄송 넘겼어요 요 분들이 지난 시간 방송을 보면서 네 지금 이 커플의 두 손이겠죠? 크으으 예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을게요 네 궤도민수님의 과학 덕분에 여자친구랑 같이 보면서 깊은 얘기를 하고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흐흐흐 감사합니다 항상 과학의 좋은 컨텐츠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궤도님 그러니까요 잘 해결됐어요 요것도 대답도 읽어주셔야죠 우와 결국 훌륭한 해결을 하셨군요 축하드려요 멋진 사랑하시길 이유를 고pause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나셨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에는 그 밀이 있어요 이유를ictions 그리고 커플들도 이뿐 edited 일부러 귀엽게 밈하시는 거니까 솔로 천국 커플 지옥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흐름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해주니까 글쎄네 사랑을 이어주는 다시 이어주는 마치 오작규 같은 이거를 어쨌거나 이 위대한 침투부에서 해냈다 하나의 힘든 상황을 해결한 겁니다 여러분도 과학이 여러분을 위로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닉을 안가렸나요? 일부러 왜냐면은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상이에요 상 왜냐면 너무 의미있는 아 근데 가리는게 맞나? 안 물어봤는데? 아니 뭐 좋아하시겠죠 이거 좋아하실거에요 왜냐면 일부러 다 안가렸어요 좋은일이니까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침착맨 우정과 사랑사이 오늘 연애과학보다가 흠칫해짬쌈음? 전 남자친구랑 절대 사귀를 없다고 생각한 친구였었는데 잠시만요 흠칫해짬쌈음 이렇게 하는 아 이거 이거 차돌짜뽕님 아니에요? 아 그래요? 흠칫해짬쌈음 저는 모르니까 해주세요 제가 한번 앞에 말 오늘 연애과학보다가 흠칫해짬쌈음 이런 말지에요 그런 말지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전 남자친구랑 절대 사귀를 없다고 생각한 친구였는데 알고 지낸지 22개월 되던 날부터 사귀었쌈음 흠칫해짬쌈음 이상한데 캐나다 연구실례도 백지겄쌈음 맞아요 아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체돌짜뽕님이? 체돌짜뽕님이 아니고 철면수심 근데 보세요 이것도 또 우리 연애과학에서 다뤘던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이게 또 의미가 있는 성공 사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좀 뇌절이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선한 영향력 82개월이 딱 정확하게 맞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개더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문득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많이 목격하여 이러한 상황도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할까 해서 메시지를 남겨봅니다 혹시라도 후에 있을 연애과학이나 음수로라도 뵐 수 있길 희망하면서 이거를 그때 못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제가 이제 복습편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1월부터 공개된 SNS나 커플 타투 등 서로 지지고 복구하는 애정표현을 모두에게 생중계하는 커플일수록 빨리 헤어지고 관계가 뒤틀린다는 속설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제 주변에 서로의 이름을 타투로 새긴다거나 애정표현을 SNS에 공개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비교적 빠르게 파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런 애들이 빨리 헤어짐 크 하는 밈 아닌 밈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특성을 가진 커플일수록 빨리 헤어지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성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요? 약간 티를 내는 커플이 파멸을 빨리 맞이한다? 음... 그렇죠 왜죠? 이유가... 제 생각인가요? 제 생각인가요? 정말 제 네피셜이긴 하지만 이런 일은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에도 있었고 버디버디에도 있었고 세이클럽에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랑하고 뭔가 어떤 이 상황을 즐긴다면 이거 할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목적이 너무 이것이 어떤 그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인 사람들은 약간 좀 섣부른 어떤 어떤 그런 것들로 커플이 좀 약간 균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더러 있었거든요 섣부른 판단들이 조금 그르치는 경우 네,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저는 좀 많이 좀 봤었고 이게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두 사이의 관계는 사실 둘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서로가 완벽히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상 어떠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둘 사이의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맞죠 우리가 너무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증명은 없죠 근데 이거를 확신이 없구나 둘 사이의 확신이 한쪽이라도 없게 되면은 이거를 내가 아닌 상대가 해주지 않는 누군가라도 누군가라도 이걸 확신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인정을 받고 확신을 받기 위해서 계속 이걸 욕망이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밖으로 공개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외부로 확인받는 과정이 저렇게 계속 밖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둘 다 이거를 공개하고 싶어서 안달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온도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막 혼자서 공개하고 난리가 났어 주변 사람은 다 알리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은 약간은 조금 그게 좀 조심스러운 거야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안달라는 사람이 강요합니다 왜 안 바꿔 왜 안올려 왜 아직도 싱글이야 나를 너 믿어 너 이거 헤어지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이거 지금 뭐 다른 거 하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벌써 균열이 잘돼요 거기서부터 이미 사실 사실 근데 이거는 성향이거든요 또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공개하고 싶어서 안달라는 사람들도 주로 공안인데 공안이 자꾸 막 갈구는 거야 야 너 왜 공개 안 해 야 공안이라고 하지마 야 공안이라고 하지마 공개하고 싶어서 안달랐잖아 공안이라고 하지마 아니 그래도 하지마 아니 그럼 혹시도 모르잖아 아니 안달랐잖아 아니 알았어 하지마 안달랐어 하지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계속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충분히 인기가 있고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거를 외부로 잘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거 내가 알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는 건 본인 스스로고 확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은 어 내가 지금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확신을 받지 못하고 있나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또 이 두 사람 관계가 나아질 방법이 또 있을 거예요 아니 웃지 말든가 내가 갑자기 생각해놨던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실제로 문신을 한 친구가 있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이름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전 전수경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근데 이 이름이 타투가 됐잖아 근데 정말로 우연치 않게 다음 만나는 분이 이름이 뭐 김전수인 거야 아 뒤에 경진부터 있잖아 아 경만 이렇게 하트로 가려가지고 덮어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게 소혈성이 좋네 그러니까 이 진짜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해서 우연치게 됐는데 그분하고도 헤어졌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용진호 용진호 용진호랑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타투를 서로의 이름으로 새긴다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헤나로 하면 좋겠지만 굳이 타투를 한다면은 명조 대신 고딕으로 하는 게 수정이죠 아 수정은 고딕으로 해야죠 명조는 글씨를 바꿀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명조체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좀 특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공서체나 명조체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그 타투를 서로의 이름으로 했는데 명조로 박았다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나 뒤에 안 보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고딕은 그래도 약간 얘가 약간 도형 느낌이 있어요 여지가 있지 여지가 있지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이런 게 또 있군요 쉐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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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이런 또 좋은 기사가 있어 이거는 제가 얼굴이 자세히 안 보이길래 그냥 가져왔는데 네 제가 알게 될게요 궤도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양자전쟁? 아 양자전쟁 공연 때 슈레딩거 고양이 티셔츠 입은 맨 앞자리 저 두 사람 기억하실까요? 우리 지금 우리 찜착면이 입고 계신 티셔츠죠 맞춤 입고 왔는데 예예예 진짜 예뻐요 지금 보세요 딱 슈레딩거 고양이 티셔츠 오 맞네요 진짜 예뻐 그날 처음 만난 둘이었는데 공연 전에 했던 혹시 궤도님 팬이세요? 라는 말을 시작으로 연인이 되었답니다 오 궤도님이 만들어준 인연이에요 감사합니다 역시 과학은 사랑입니다 마침 얼마 전에 연애의 과학일에 영상에 올라온 거 보고 생각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이상 궤도님 만나러 갔다가 애인 만들어 온 두 과학 애호가 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처음 두 분이 우연치 않게 같은 옷을 입어서 서로 말을 듣다가 사귀었어요 그렇죠 지금 저거 약간 나쁜 말이 많으니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축하해줘야지 나에게도 그 기회가 온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마음까지 못생겼다 라는 말 마음까지라니 마음까지라니 이거 지금 깔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못생겼다가 깔고 가는 거 아니야 마음까지라니 얼굴로 말한 게 아니고 손도 못생기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축하해야지 기회가 온다 그랬더니 추추추추 계속 올라와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축하를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밈으로 장난으로 하지만 당사자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칭찬을 축하해 축하 축하하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옵니다 그게 카르마야 장난으로 한 거야 사실 장난으로 한 건데 진짜로 저 두 분이 둘 다 저희 굿즈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나란히 줄을 서 있었었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커플인 줄 알고 어? 같이 오셨어요? 이랬는데 서로 저희 처음 아닌데요?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같이 오신 줄 알고 한 것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분이 그날 뭐가 싹 튼 거야 사실 별생각 없었는데 두 분이 하셨으니까 서로 의식을 한 거야 진짜 두 분이 다 선남선녀예요 왜냐면 제가 그 뒤로 인스타를 들어가 봤더니 두 분 너무 예쁜 사진들이 또 같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이런 거 이런 게 진짜 중매비 받았네 진짜 괴피트 아니 그런 건 없죠 근데 진짜로 제가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강연이나 이런 거 가잖아요 네 그럼 팬분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다 잘생겼어 남자들 아 여성분들도 다 너무 예뻐요 다 아 이거 남녀 비율도 비슷해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지? 어떻게 해 이게 좋은 이게 선한 업을 쌓고 있는 거야 교대님 아니 진짜로 남자분들도 키가 저보다 다 커요 헌팅포츠야 뭐야 네 그리고 여성분들도 다 너무너무 막 다 미인이시고 헌팅특강 헌팅특강 아니 저는 강연을 제가 이제 강연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게 강연장 딱 올라가면은 객석에 진짜 막 빛이 나 어 어 약간 그 홍대 상거리에 있는 헌팅포츠 같은 데서 강연하고 과학포츠 아니에요? 과학포츠 제가 키가 작진 않아요 제가 78인데 남성분들이 저보다 더 크다 아 그러니까 다 80 이상인 거야 하아 다 잘생기고 다 그렇군요 제가 최근에 카이스트에서 강연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다 이제 뭐 없지만 네 근데 그 당시 카이스트가 카이스트가 제 기준으로는 그 카이스트 느낌이 있어요 카이스트만 갖고 있는 어떤 뭔가 그 정제되지 않은 느낌 네 어떤거죠 그게? 예를 들면 이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저도 그 당시 아 그래요? 네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뭔가 빅뱅이론의 약간 그런 쉘든 느낌 어 약간 좀 어수록한 느낌 제가 기억하는 카이스트는 딱 있어요 뭔가 그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카이스트에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실 때 네네 자전거 타세요 어 마치 외바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오늘 내가 너무 부끄러워 핸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아 약간 좀 나 자전거 잘 탄다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이거를 딱 팔짱 끼고 다니시면서 네 신기하네 자전거 타면서 가는데 팔짱 끼고 다니시는게 부끄러워서 혹시 이런거 할 수 없나요? 안 잡고? 아니요 근데 진짜 자전거 탈 때는 핸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카이스트 찼을 때 제 친구도 누구 하면 그러길래 진짜 진짜 엄청 욕을 했어요 근데 왜요? 왜요? 이게 실제로 보면 좀 부끄러워요 왜요? 왜냐면은 그냥 팔짱 끼고 가는게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자전거를 타면서 그 표정이 네 어떤데요? 약간 이런 느낌 할 수 있다? 나를 봐라 어? 정말요? 그럼 한번 한번 재현해 볼게요 재현이기 되게 힘들어요 재현해 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랑 탔어요 네 탔어요 자 갑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주변을 봐 이렇게 사악 이렇게 사악 이러면서 사악 이러면서 나의 이 화려한 자전거 실력을 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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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래도 무슨 느낌이 알아요 너무 고고한 느낌 있잖아요 와 나 이거 옛날에 홍대에서 세그웨이를 예전에 어 약간 이런거 나를 봐라 미개한 인간들아 세그웨이를 처음 누군가 탔는데 세그웨이가 높잖아요 경배하라 이걸 타고 가는데 머리가 이만큼 올라온 사람이 근데 표정이 인판의 상에서 혼자 이러고 가는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쳐다봐 마신처럼가 마신처럼 음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왜 팔짱을 끼고 있지? 신기한건데 뭔가 프라이드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최근에 카이스 강을 갔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원생 때 다 이러고 다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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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다 남학생 여학생들이 너무 세련됐어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건 세련되지 않다는 이제는 세련돼 솔직히 이제 자전거 이런거 안다요? 사람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자전거 탔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특이인거 같아요 동산고 나왔잖아요 거기서도 자전거 탔는데 되게 이게 이게 내가 볼 때 있어 뭐 있나봐 이게 뭐지? 나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지능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내가 중심을 잘 잡아 이런거를 보여주는건가? 아니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놀란게 너무 세련되고 너무 선남선녀들이 오니까 야 이게 바뀌었구나 칼슨도 분위기가 많이 그래갖고 너무 말도 너무 잘하고 학생들이 아무튼 진짜 제 강연 한번 보러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커플이 막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괴피트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되게 재밌는 일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뒤에서 찍은거 네 이거 우리 지혜님이시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세요 제가 이 상황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윤태인 아나운서랑 워낙 친하니까 뒷모습을 보고 윤태인 아나운서라는 줄 알고 제가 또 배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친한게 맞아? 친하면 알아봐야되는데 아니 친해서 제가 바로 연락했더니 태진이가 이 사진 내가 봐도 나같애 이럴 정도 본인조차도 그 정도로 똑같았어요 근데 저당시에 제가 너무 놀래갖고 배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야 이런 사진 찍고서 이제 바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게 그때 라이브인데 오른쪽 보세요 라무지님 궤도? 궤도? 궤도 아니야? 궤도를 알아봤어 라무지인거 괴롤 트립이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실금일금 궤도네 근데 이거를 궤도라는 걸 알아보는 거야 실루엣이 궤도네 너무 신기해 저같아요 이제? 아니 모르고 봤으면 몰랐을 것 같아 근데 알고보면 보여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당시에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지혜님하고 한번 연락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연락이 됐어? 디엠으로 아 디엠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감사합니다 인사만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때 이 영상 봤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아니 본인 되게 바쁘신데 본인한테 들리는 이야기도 다 다 해서 바쁜 거예요 이게 다 음수 이게 다 음수잖아요 아니 희한하네 야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자신에 대한 들리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본인이 그냥 음수 그 자체로 이야 미쳤네 미칠수로 이루어졌어 양자역학 거의 지금 두사람이 이줄수로 이기신의 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하나는 지금 듣고 있는 궤도 하나 있어 지금 저 멀리서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사칭개정 아 이거 저 처음 당해봐갖고 음수로 또 한번 한번 발효를 시키려고 왜냐면 저는 올빛 언더바 사이언티스트거든요 아 다소를 했구나 네 점으로 하고 사진을 그대로 갖다 쓰고 지금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 인스타 프로필조차도 굉장히 라인을 맞춥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아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이렇게 인스타를 해놓으면 아 나라는 사람이 네모 강박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게 어 그쵸 왜냐면은 저는 이제 네모를 딱 하는 이유가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분들 편하게 하려고 음 근데 저렇게 하면은 너무 안 읽히잖아요 문장 자체가 그렇죠 최소한은 라인은 맞춰줬어야 이게 사칭을 해도 인정을 하고 제가 그러면 뭐 막파를 한 다음에 말을 걸텐데 그럼 사칭이 아닌 거 같지 않나요? 아니 말을 하겠죠 제가 사칭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저는 이제 막 그렇게 스팸으로 오시는 분들도 답을 해요 막 오늘 너무 뜨거워요 오빠 막 이런 게 와요 아 갑자기 그러면 제가 거기다 답을 해요 그럼 답을 하고 있어 뜨겁다는 기준부터 바쁘다면서 바쁘다면서 그런 걸 또 왜 하고 앉아있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니 그거 그전이니까 바쁜 거야 아니 근데 이거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게 대부분 인공지능 봇이에요 네 인공지능이 대응을 못해요 왜냐면은 걔네 알고리즘 스크립트 상이 없는 대응이거든 보통 거기다가 막 이상한 단어를 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대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주십시오 아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도 그냥 차단하더라고요 아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기 알고리즘이 없는 알고리즘이 없어 없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은 사건의 지평성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무슨 말이지? 이러고서는 혼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어쨌거나 뭐 본인들이 프로그래밍으로 했던 어쨌든 뭔가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소중한 삶을 좀 더 유익하게 쓰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 어쨌거나 제 아이디는 언더바입니다 언더바 오빗 언더바 오빗 언더바 이건 인정 그러면 인정 그러면 사칭도 아니야 진짜 괴돈은 침착맨 웃음 아니 그 삼관왕 삼관왕을 넣어야 돼 그게 꼭 써져있어 그게 진짜 괴돈 그거 없으면은 진정성이 없는 애예요 심지어 그런 거 다 쓰고 따봉도 하고 심지어 과왕 얘기도 똑같이 따라서 해 따라서 해 그리고 심지어 옆에 나와 그리고 나와 옆에 나와 옆에 나와 그러면 더 좋아 나 괴돈인 줄 알고는 사칭이야 사칭인데 잘해 그럼 그 사람하고 해도 돼요 와 사툰 먹은 쥐잖아 상관없는 게 저는 제가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기회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역할을 누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에 가는 길이다 와 복장돌리도 아니고 닥터 맨하튼 닥터 맨하튼 닥터 맨하튼 진짜 맨하튼 같은 사람이 제가 진짜 잠을 안 자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고 막 미루지 않고 뭐라도 하고 막 들어오는 거 다 하고 이 이유가 닥터 맨하튼 그 저는 어차피 오래 안 가요 아 저는 후발주자한테 길을 열어준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는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이 자리에 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 특이 뭐냐면 한 40년 하고 하하하하 뭐라곤 자라 후발주자가 등장을 안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하고 안 돼 맞아 이래 나중에 40년 뒤에 그런 얘기 하기만 해봐 맞아 야 후발주자를 후발주자 하나은 이런 말해 난 아직도 준비가 됐다 비켜줄 준비가 되다 맞아 언제든지 나는 그 때가 되면 웃으면서 자리를 비켜줄 것이다 40년의 특 훌륭한 후발자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희 크리에이터들도 과학하는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도 많고 다음에 한번 후발주자 그분들한테 승급심사하는 그런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많고 제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아직 공부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엄청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될만한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이미 저희가 눈독들이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런 친구들이 딱 올라오면 진짜 과학문화의 새 장이 열려요 저도 따라할 수조차 없는 잠재력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속 지키시는 거죠? 자리를 비켜주는 거 맞죠? 아 비켜줘야죠 진짜 정중하게 정중하게 이쪽입니다 진짜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진짜 훌륭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어쨌거나 최대한 뭔가를 뚫어놓지 않으면 그때까지 그게 지금은 아예 없으니까 과학자를 아예 안 부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재밌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찬인님 제보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궤도님 지금 침창맨님께서 대장내시경 할 때 먹는 관장약의 원리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시 다음 특강 때 음수로 관장약 그러니까 뭐 마시는 방식도 있고 알약 방식도 있죠 관장약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30분째 대장내시경과 화장실서를 매우 디테일하게 풀고 있어서 힘드네요 근데 진짜 침창맨님 설명을 제가 보고서 좀 놀랐어요 꽤나 확실하게 잘한다 아 맞췄어요? 맞춘거야? 아니 근데 되게 논리적으로 접근법이 너무 좋은거 감독관? 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되게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되게 감동이 있었고 근데 요거 하기 전에 제가 8시부터는 뭘 못 먹어서 이제 56분이니까 아아 4분 나눠 마카롱 아 이거 먹어야죠 요거 먹고 이제 물만 먹어야 되니까 이 4분 차이가 과연 클까요? 모르겠어요 야 이 4분 차이가 어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소중한 겁니다 아까 그 낮 방송에 말씀을 해주셨죠 채팅창을 통해서 이게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니까요 잘 먹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 이게 아마 그... 그 효진님이라고 지금 거기 어떤 곳에서 훌륭한 국어선생님을 하신 거예요 오오오오오! 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시구나 오오오 선생님이시구나 네네네 근데 이거를 어제 딱 주시면서 꼭 이.. 침착맨님, 풍형님하고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방송에서 이거를 들고 근데 이걸 딱 들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제가 근데 지방에서 왔거든요 네 이게 혹시 망가질까봐 오오 그 캐리어에도 못 넣고 가방에도 못 넣고 손으로 들고 그리고 청주 갔다가 광주 갔다가 강남 갔다가 마포 갔다가 다시 여기 고덕으로 온 거에요 야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들린 채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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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바빠? 엄청 그냥 손으로 들고 나갔어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또 근데 안 망가졌을 거에요 너무 열심히 야 그렇게 이거 안 망가졌을 거에요 샷샷! 우와~~ 깨끗하잖아 깨끗하잖아 모양 그대로 진짜 깨끗해 완전 깨끗해 많이 깨끗하죠 이게 이제 청주부터 온 이거 제가 이틀동안 냉장보관을 하면서 소중하게 갖고 다니던 이 마카롱 가게에서 나온 마카롱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을 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역대급 마카롱이라는 뜻밖의 여정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큰 히어로에요 히어로 원래 먹거나 냉장고인데 근데 얘가 광주까지 갔다가 또 서울까지 오고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고르시죠 고르시죠 네 저는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저도 약간 밝은색 아 밝은색 저는 레몬컷일 것 같고 이거는 소중이 초코를 좋아하는데 바닐라일 것 같습니다 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딱 잘 녹았다 너무 맛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맛있다 이게 냉동했다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냉동을 해주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저도 계속 냉장보관을 한번 들고 다닐 거예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맛있다 코팅 이거 코팅 이거 코팅 이거 흠 와 크림블레 느낌 이게 청주에서 되게 유명한 집이라고 들었어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안 달고 맛있네 엄청 아 유명할만 하네 비올라 마카롱 비올라가 아마 여기 왜 거기 가게 이름인가 보죠 응 태현님도 하나 아 그래 자 비올라 마카롱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하루 지나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되게 다네 진짜 아니 별로 안 단 거야 이 정도면은 응 안 달아요 이 정도면 마카롱 뜨고 진짜 안 달아 되게 안 달아요 안 달고 마카롱은 뭐 사실 고지저탄 음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음 크기에는 전혀 탄소물이 안 들어가요 음 저탄 고지라고 해도 고지저탄이라고 하네 원래 왜 계란많이 저 계란? 몰라 나는 고지저탄이라고 해 그냥 음 아 안 달다는 게 그 불쾌할 정도로 단 마카롱이 가끔 있어요 맞아 근데 이거는 안 달고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그 아주 풍요로운 맛은 느껴져 음 아우 기분 좋다 너무 기분 좋은 맛이다 저 지금 먹어봤는데 근데 8시잖아요 네 약간 그 인저리 타임이 있어요 그쵸 왜냐면은 검사하는 선생님도 약간 그 있으니까 맞아 맞아 인저리 타임이 있으니까 요거 어때 요거 요거 괜찮아 아 이거 태화님 드셨구나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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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은 얘 좀 특이해 보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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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요거 요거 말차 말차? 아냐아냐 말차 보다 말차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말차 좋아해? 아니 난 좋아해 음 전 요거 가겠어 요거 말차가 호불호를 타 음 말차는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해 진짜 이것만 먹어 진짜 좋겠다 야 이거는 너무 귀엽게 생겼네 음 왜왜왜왜 이거 약간 형님 그거 아이스크림 중에 바반바 느낌 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약간 약간 마카롱 약간 마론 느낌이구나 이게 밤에 네 밤에다가 음 밤크림 밤크림 으음 맛있다 나는 이거 너무 초코가 너무 진해가지고 원래 초코가 원래 그래 그 앤초바 같다 제가 마크로그를 고를 때 밝은 색이 주로 맛있어요 저는 보니까 까만해는 좀 짠 느낌 너무 잔 느낌 소영이가 요즘에 프로세카라고 리듬게임 있어요 하친에 미쿠 나오는거 맨날 나보고 맨날 하래 아빠 아빠거 특훈좀 해 자기 하니까 하라고? 자기 숙제하면 나 계속 키워노릴 때 왜냐면 자기는 열심히 하니까 본인은 또 중요한일 해야되니까 자기꺼 말고 내꺼 내 계정 가짜 수준좀 맞춰라 진짜 잘해 걔는 진짜 잘하고 나는 거의 못해 나 타박함 제 닉네임이 뭔지 알아요? 네카이 프로젝트 세카이 세카이라서 네카이라서 음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있을거에요 왜냐면은 너무 팬이에요 침착맨이 너무 팬이라서 아 맛있네요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어 이거는 음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마카롱은 진짜 음 맛있다 음 남자들은 이상하게 마카롱을 많이 잘 안 찾더라구 남자들? 남자들은 그런거 좋아하지 마카롱보다는 국밥 음 그냥 국밥이야 청주여원여고 청주에 강연이 있어 갖고 왔어요 네 대도는 강연이 있다면 평양도 갈 사람이에요 저는 과학을 필요로 한다? 갑니다 그래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과학 강연이 필요해요 그러믄 근데 못 들어가 못들어가면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강연을 할거에요? 아 근데 못들어가면 들어가면 안돼요 보세요 과학에 필요해 근데 못들어가는거는 이게 안되는거잖아요 그건 룰에서 들어가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과학소통을 왜 합니까? 타인에게 배려하고 타인에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데 음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그럼 하면 안돼 아 그럼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한 한 10만명 정도 네 정치범수용소에 그러면 그들이 너무 좋아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고민이 정말 필요하죠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진짜 과학이 필요한가요? 네? 안 필요할거 같은데? 아 정치범수용소에서 왜 과학이 필요할 수 있죠 책을 보내주는게 좋지 않을까 아 책을 보내주는게 삐라로 달려가지고 책으로다가 이렇게 삐라로 달려서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 그렇죠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타로계 과학 제 인생의 기준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 아 예를 들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인가 그게 있고 두번째는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일인가 요거를 잘 봐야돼요 요거를 피해를 주는 그럼 예를 들면 예전에 왜 그 핵 핵폭탄을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명사상을 냈잖아요 결국은 그렇을 때 만약에 괴도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절망적인 맨하튼 프로젝트 그랬다면 만약에 저는 무조건 거기 핵개발하는데 참여했죠 무조건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Y시켰죠 아 제대로 제대로 연구 못하게 계속 다른 연구 다른 분야 얘기하고 핵 분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아 이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급한게 다른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과학자 분열 네 그쵸 핵분열이 아니라 과학자 분열을 위해서 자기가 거기 가서 내가 왜냐면은 밖에서 나는 싫으니까 힘을 보태지 않겠어 이것도 제 스타일이 아니고 아 직접 들어가서 핵을 만들어서 제 스타일 아니니까 들어가서 최대한 모르는 척 막 아씨 이거 모르겠는데 올바른 얘기 나와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긴 한데 과학자로서 아 이게 되나 그게 지적 호기심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라 국가 내셔널리즘 적으로 우리 국가가 약간 다른 독일에서 개발하는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환경적으로 배경적으로 그래도 그래 왜냐면은 어 근데 지금 핵 때문에 걸려가지고 막 어? 그냥 뭐 맞다 맞고 맞다야 뭐 걸리고 맞다 맞겠어? 근데 걸린 게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열심히 과학을 또 알린 거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대신에 핵분열 개발을 막은 거지 아 핵분열을 막았다 그렇죠 다른 과학적 전 인류적인 지금 대한민국 그 뭐 독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핵폭단 때문에 독립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준비를 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되지 않았어야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었지 않을까 라는 또 여러 가지 관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답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결과가 나온 거니까 네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왜냐면 핵은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가리지 않고 죽입니다 아 맞아 아 그렇지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일본의 민간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들은 이게 어 뭐 그르다 문제가 있다 이걸 떠나서 일단 피해를 줬어요 음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피해해 봤고 인간으로서 그렇죠 인간은 우리가 서로서로 행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어 네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좋은 뜻이다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는 뭐 조금 방해되는 요인도 헤쳐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피해를 주는 건 잘못됐다 음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건 편집합시다 이거는 선수 보호도 해야되고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어떤 그걸로 다음 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냥 우리가 행복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그럼요 네 원박물관 원본아님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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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원박물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 원본 박물관은 그걸 안 합니다 음 편집을 안 합니다 원본 박물관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가 나쁜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 관장장 이거 네 가시죠 이제 그래서 요런 설명을 했습니다 요런 설명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전날 대장내시경 검사 전날에 무슨 약을 먹으니까 엉덩이로 지금 오른쪽 엉덩이죠? 여기가 엉덩이고 여기가 이제 앞에인데 네 엉덩으로 주룩주룩 딱 그런 말이죠 근데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대변은 그 반죽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죽이 없이 액체 형태로 주룩주룩 나오는데 흡사 형태가 소변과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소변이면은 앞으로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뒤로 나오게 되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제 물청소를 해야 돼서 대장을 그래서 그 소변의 형태로 나오는 건데 액체 형태로 나오는 건데 몸이 근데 그때 화장 그 앞에 앞으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뒤로만 계속 나와요 저는 이게 여기 감독관이 여기 살고 있는데 감독관 같은 애가 있는데 오면 그래 너 오줌 너 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정리를 좀 해주는데 얘가 얘를 혼란스럽게 하는 약이 있나 그래서 오줌인데 자꾸 다 똥으로 보내는 너 똥 너 똥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래서 물청소를 시키는 건가 이런 그 가설을 냈죠 아주 귀여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 심창민 님이 그 오줌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은 대부분의 성분은 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오줌을 뒤로 쌀 수 있다 이런 상태가 우리 몸에 문제가 없고 깔끔하다 그러면 그냥 앞에 거는 구멍이 막혀도 돼요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일을 자주 보면 되잖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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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을 정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줌과 작은 것과 큰 것은 약간의 역할은 있다 서로 오 뭐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이 뒤로도 오줌과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게 일단은 그 장에 존재하는 내용을 씻어내는 게 장세척제라고 하거든요 장세척제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가 대장대신을 할 때 근데 그 약물의 치료 이 약물 치료 약물의 작용 원리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구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네 다 비슷한데 뭐 삼투성 화제 자극성 화제 그리고 염류성 화제 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도 당연히 먹어봤고 네 그래서 이거는 성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고 네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을 보면은 이게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약들의 핵심 메커니즘은 결국은 어떻게 물기를 대장 쪽으로 낼 것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니까 어떻게 보면 침창민 님의 아이디어랑 되게 일맥상통하죠 맞네요 네 물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대장 쪽으로 몰아가지고 좀 보내버린다 나중에 다 풀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고 삼투성 화제 같은 경우가 이제 비흡수성 전해질 용액입니다 네 그래서 복용함은 장 안에서 발생하는 삼투압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네 이 변을 씻어요 네 근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그 대장 내부로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로 세척을 하는 거 아 네 이게 삼투성 화제입니다 이쪽으로 여기를 다 모아가지고 모아 모아 모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뭐 전해질 복합체 폴리에틸렌 글리콜 뭐 비타민C 전해질 복합체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성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극성 화제는 이제 대장 내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어 이게 흡수가 안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 그렇죠 그렇죠 흡수가 안되니까 그 방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장점막을 자극을 합니다 얘네가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 근육 숙축을 유도를 해가지고 네 강제로 배변을 하게 만들어 아 아 막 억지로 억지로 짜내는 거 짜내는 거 이게 피코솔페이트 산화 마그네슘 시스트르산 복합체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마 이런 형태의 약이다 약간 네 유당불내증 같은 경우 어 약간 이런 쪽인가요 그러면 어 유당불내증도 좀 약간 주룩주룩인가요 그거는 분해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룩주룩 그런지 구분 못해요 응 그 정도로 쫙 나오잖아요 입자가 완전히 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 플러스 사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그런 영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영역 중에서도 거의 극상위권 네 예 그것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극상위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유당불내증으로 나오는 그 대변은 네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이제 주룩주룩이니까 사실 어 맥락상 비슷하고 비슷한 작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쎅쎅같이 좀 나 혀 안에 돌지 그만 쎅쎅같이 돌지 않을까 알겠어요 내가 괜한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 약 먹으면 진짜 구분 못할 정도 그래 그래 저거는 그냥 파이프 터진 것처럼 나와 어 그냥 파이프가 터졌는데 막을 수가 없어 여기 이 아저씨가 해주는 거 같아 진짜 열어주는 거 같아 결국에 요 오줌 몇 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염류성화제 마지막 거 요건 이제 장에 흡수해지 않는 염류가 삼투압작용으로 소장에서부터 수분을 이렇게 변을 묽게 만듭니다 아 그래서 소장부터 변을 묽게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연동운동을 또 활발하게 해서 배변을 시키는 아 배? 지가 알아서 연동운동 막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이게? 물을 늘리는 게 단순히 물을 흡수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소장부터 늘려서 변을 묽게 만든다 물의 양을 늘려서 배변을 돕는다 이렇게 해주면 될 거 같아요 이게 가능하구나 여기 이제 탄산마그네슘이나 시트로산 복합제 인산나트륨 복합제 요런 애들이 여기 속해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보시면 성분이랑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내가 지금 어떤 화재를 쓰고 있구나 이런 게 좀 오실 거 같아요 저 생각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또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요것도 제보가 승부님 제보가 있었는데 아 팩터 체크를 부탁드린다 예 요거 한 번 볼까요 이게 뭐죠 네 이런 식으로 만화 소재를 얻습니다 우는 애기를 보면서 혹시 너무 감동해서 우는 애기도 있을까 아니 이거 어때 좀 클리셰인데 모유만 먹다가 분유를 먹었더니 울어 갑자기 근데 엄마가 아 분유가 맛이 없어서 그렇구나 해서 치웠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감동해서 운 거였어 우리는 아직 감동해서 우는 거는 밝혀졌나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감동해서 우는 게 있다면 분유 먹였을 때 우는 아기가 실은 맛있어서 우는 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소영이한테 물어볼까 최근에 애기였으니까 전직 애기였잖아 소영이가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침착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정말 궁금한데 저희 이제 뀨리가 이제 200일 됐거든요 어때요? 감동해서 좀 눈물을 흘리나요 어 이제 현직 애기 현직 애기죠 현직 애기는 현직 200일 애기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유로 계속 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친구한테 이 친구가 최근에 이유식을 시작했거든요 음 이유식을 시작하니까 사실상 이제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감동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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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딱 andra 걸 계속 먹으면서 표정이 어 단장 Canon 갑자기 단어박이 들어왔어요 딱 입에 넣잖아요 감동 갑자기 뚱 이거 한번 더 쳐다봐 리얼합니다 오오오 이러는 거야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긍정에 표현을 해 확실히 맛있는 게 지가 입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계속 모유만 먹고 살던 애가 이제 이거 약간 좀 고체적인 걸 먹으니까 수분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을 좀 먹이거나 뭘 먹이게 되는데 물을 안 먹는 거야. 어색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니까.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유병에 담아서 우유병 담아서 막 줘. 그러면 애가 먹다가 팍팍팍팍 한 다음에 확이네 계속. 내가 먹던 우유병이 맞긴 한데 항상 다 입에 넣어. 사기를 당했나요? 계속 쳐다보는 거야. 계속 쳐다보는 거야. 보리토도 좀 섞어보고 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약간의 물을 좀 섞어가지고 약간의 물을 희석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먹고. 맛이 나니까. 맛이 약간 희미하게 나니까. 재밌다. 그런 게 있네. 네. 똑똑하게 느꼈다. 사기를 치네. 쳐다봐. 쳐다봐. 쳐다보고.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면서. 너무 웃겨. 너무 귀여워. 네. 어쨌거나. 저거 나왔을 때는 댓글이 이런 댓글이 있어요. 감동한다고 통곡하나요? 우는 게 똑같은 표현이지만 톤박하면서 울지는 않지 않나요? 이것도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이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이유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가설이 눈물을 흘리는 게 슬픔의 표현을 얼굴에 강조할 수 있다. 근데 이 눈물을 흘려서 슬픔의 표현을 얼굴에 강조하는 게 생존에 이점을 제공했다라는 이론도 있어요. 아.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 게? 그쵸. 슬픔을 표현한 것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이점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 얘는 어? 좀 방어력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다. 아. 그 인식을 주니까 어.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위협적이지 않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 눈물을 흘리는 게 생존에 이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이 일부 또 눈으로 나와요. 네. 아. 눈물. 네.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거죠? 울고 나면은 좀 깨우는 느낌 있잖아요. 깨우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 내 몸에서 뽑아내서 그렇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기쁨의 눈물. 네. 기쁨의 눈물도 있죠. 너무 좋아서 우는 거. 네. 이때는 이제 감정의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얘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너무 기뻐.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너무 극한까지 긍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또 감정의 시스템에 균형 깨우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네. 이게 몸이 또 상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쁨에 약간의 다른 감정을 섞어서 그 기쁨이 극한으로 가지 않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네. 네. 너무 기쁘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너무 슬프면은 오히려 웃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슬프면 막 갑자기 막 웃어. 갑자기. 실성한 것 같지. 실성한 것 같지. 그치. 그게 뇌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극단까지 감정이 가지 않게 통제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 맞아. 네. 무서워도 웃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막 무서운데요. 맞아요. 너무 놀래도 웃겨 있고. 많이 웃기도 하고. 네.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반대로 반응한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의 균형을 중시하는 뇌가 과연 언제 발달하느냐. 요거에 초점을 좀 맞춰봤어요. 언제일까요? 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시스템의 균형을 중시하는 뇌는 8세에서 12세 아동들의 발달 특징 중에 있더라고요. 8세에서 12세. 네. 물론 이거보다 더 정교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걸로는 이제 8세, 12세 아동들 같은 경우가 형제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러면서도 집안일을 비교적 균형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시기가 8세에서 12세. 즉, 8세가 지나고부터는 얘네들의 뇌가 시스템의 균형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균형 공평한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밸런스에서 맞추라고 그러나? 네. 아마 8세 전은 감동에서 오는 거는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인데 요거는 좀 재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너무 또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미로 웃기는 200일짜리 얘기잖아요. 근데 저희 아기는 이제 분리수면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 방이 있어. 걔가 졸리면은 무조건 들어가서 혼자 눕혀놓고 절대 안 와서 재우지 않거든요. 눕혀놓고 불 끄고 이제 뭐 항상 틀어주는 약간 좀 멜로디 이렇게 오로오로 소리가 있어. 이제 약간 수면유도를 시키는 거야. 약간 독립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러다가도 아직 애기니까 울 때가 있어요. 터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방에서 혼자 이제 막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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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막 약간 좀 찡찡거리는 생각이 나는데 이때 근데 CCTV로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그렇게 괴로워 보이지 않아. 그냥 잘 버티고 있어. 근데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쳐다보면 눈물이 막 이렇게 터지는 거야. 상황 봐가면서 연기를. 내가 그래도 나 또 바꿔 나간다? 그럼 막 울어 또 하다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도 안 오잖아? 그리고 갑자기 눈물 쓱 거짓고 조금 안정을 찾고. CCTV가 있는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아기들도 이 잠재력이라는 게 있구나. 스스로가 울음을 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못 참고 안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아기들이 어떤 리액션을 하잖아요. 그거에 바로 반응해주는 게 아이한테 좋긴 하세요. 그렇긴 하다고요. 지금은 그래서 아직은 봐줘요. 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연구를 했었는데 보육원 같은 데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이 한 명에 부모 둘 이렇게 아이를 보지만 보육원 같은 데는 이제 한 2, 30명의 아이들을 어른 한 명이 그냥 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그렇지. 이 아이들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울어도 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재미있는 게 되게 슬픈 일이죠. 되게 슬픈 거는 그러네.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안 하는 거야. 울질 않아요. 왜 안 울냐면 포기.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도 나에 대해서 뭔가 돌아오는 게 없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이거에 내가 노력하는 거를 포기해요. 체념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무도 울지 않아. 그러면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실 계속 감정을 억누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보채지도 않고 떼도 안 쓰고 조용히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어떤 그런 뇌에서 결핍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대요. 아 그래요. 맞아요. 나도 들었어. 본인이 어릴 때부터 체념하고 산 상태에서 성인이 됐을 때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야. 마음속에. 내가 뭘 해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 이거를 너무 어릴 때부터 깨닫고 자라는 거야.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을 잘 모른대. 아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뭐 안 건강하게 해소해야 돼. 뭐 그렇지. 화를 막 이상하게 막 막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막 담배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야추 이런 거하고 굉장히 그 지각적인 쾌감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야추에 잘 그 몰입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어렸을 때 좀 그 제깍제깍 반응을 다 받으시라고. 나는 뭐 건강하게 했기 때문에 야추 같은 거 하다가 나는 화나면 그냥 막 야추가 무슨 뜻이에요? 야추 야추 몰라요? 야타이스 그러니까 그 몰라 나도 야찌 야찌 그 게임이야 게임. 야추라는 게임이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습니다. 스펠링 요트라는 것 같아. 모르는 게 나. 너무 도박이야. 알겠습니다. 야찌 알겠습니다. 어떻거나 이게 아이들에 대한 게 어떻거나 굉장히 좀 빠른 리액션.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애가 이제 자는 줄 알고 나갔는데 응. 어? 거실에서 뭐가 틀려서 가니까 안 자고 TV를 보고 있어. 아아. 얘가? 아무리 불러도 어.. 그 안 가니까 알아서 가서 조용히 TV를 보고 있으면은 어 이거는 나중에 마상이 좀 쌓여서 아 근데 그 정도 나이대에는 아무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네. 진짜 그 돌봄이 필요한 나이. 아아. 혼자 리모컨으로 TV 켜서 보고 앉아 있을 정도면은 아 괜찮아요? 어른이죠. 아 반응 안 해도 돼요? 네.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정도는 그 부모가 반응 안 해도 혼자 알았다 하니까 응.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은 사실 우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자기 손으로 바지도 못 입잖아. 아아. 그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오줌 쌌다 배고프다 이런 거를 계속 리액션을 할 때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해버린다. 그 다음에 네가 울어봐야 너 누구도 이 세상에서 너를 도와줄 사람 없다. 아아. 그거를 어릴 때 깨달으면은 너무 큰 상처인 거야. 아 그렇구나. 네. 너는 너를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고 우리 모두가 너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아아.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거는 아아. 엄청난 힘이죠.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뭐 운다고 해서 냅두지는 않고요. 들어가죠 일단. 아아. 일단 들어가고 손 잡아줘. 그러니까. 손잡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 그러니까 다만 잘 때 옆에 끼고 잔진 않죠. 안고 자진 않아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은 그건 어떤 일종의 잠자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가고 그렇죠. 그거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오늘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한국인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네. 항상 그렇습니다. 아유. 항상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부리나케 띄어오셨어요. 아아. 그거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바지도 혼자 못 입을 때 응.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그걸 해주셨습니다. 아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지금 잘한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지금도 바지 못 입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뭐 지금도 바지 못 입으면 안 돼요. 지금도 있어 그런 애들 자꾸 맨날 여고 다니는 애들 있어. 밤에 자꾸 찾으면 네. 가짜 손 같은 거 이렇게 들려주면 아아. 그거 무조건 알죠 근데. 아이 그래? 야 애기들은 안고 있다가 애들 사자가 돼요. 내가 앉잖아? 그래도 울어. 아아. 일어나라고.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라고. 그러니까. 아. 더 적극적인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구나. 그럼. 아무튼 진짜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아. 그거를 여러분이 맞습니다. 어. 인지를 못해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을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랑을 타인에게 계속 뿌려줘야죠. 아아. 사랑의 어떤 내리. 내리사랑. 그쵸. 꼭 그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수는 갚을 수 있잖아요. 어. 원수를 남한테 하면 안 돼. 원수는 갚아야 돼. 그 대상한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갚는 게 아닙니다. 아예. 명언이네. 그 사람한테 그녀 한 노래를 뭔지 못해. 형은 세대가 우리완 달라. 한번 인도하니 세대가 다르. 너도 알아. 형은 안무 중으로 교령 받던 시대잖아. 너도 들었었어 그 친구 그 교령복이 화장실에 도루코 도루코 그 시절인데 아 이걸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다음은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계도님 정말 팬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DM 보냅니다 이번에 침착맨 주제 과학투부 편에서 주제님이 침착맨 스트리밍 공간에 시간이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 같다 그래서 8시간이 흘러갔음에도 조금밖에 안 지난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48시간이 장난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빌비재하게 스트리밍 시간이 길어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 긴 스트리밍 시간에 치고 덜 피곤한 아 시간치고 시간치고 덜 피곤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그냥 시간이 빠르게 가는 느낌일 뿐이겠지만 진짜 그곳에 뭔가 있는게 아닐까요 유사과학적으로 뭔가 그곳이 공간의 흐름을 가속화시킨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과학적으로 시간을 늦게 혹은 빠르게 조작하는게 가능할까요 또한 먼 미래에는 중력을 조작하는 조작 혹은 가공이 가능해질까요 새벽 침투보다 멀 홀렸네요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아유 좋고 싶습니다 아유 좋고 싶습니다 이게 어 여기서만 말하는건 물리학의 시간은 아닙니다 네 그죠 내가 느끼는 인지과학에서의 시간이에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가 네 근데 이 문구가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쓴 문구입니다 네 이거 한번 읽으시죠 미녀 앞에서의 1시간은 1분처럼 흘러가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서의 1분은 1시간처럼 흘러간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다 이게 보통 1시간을 뭐 1초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1초가 1시간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게 아인슈타인에게 상대성 이론을 설명해달라고 기자가 요청을 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쵸 근데 재밌는게 그 이 문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학소통의 의미를 알려주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네 그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가 침투부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네 왜곡이라든지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지적들이 또 있으세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뭐 메일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DM에 주시는 분도 계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당연히 여기서 다루는 모든 분야가 저는 사실 궤도밖에 몰라요 네 궤도도 잘 모르고요 제가 뭐 엄청난 대가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에 전문가로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네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드럽게 전달되지 못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응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갑자기요 하하하하 앞으로도 계속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그런 말씀도 많으세요 모른다고 좀 해라 모르면 네 왜 아는 척하냐 아 그런 사람들이 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신데 음 만약에 저한테 너는 모르는 걸 왜 이렇게 아는 척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상 저는 아는 게 아예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존재하는 과학 관련된 거 대부분을 몰라요 제가 네 제가 이거를 알고 있지 않아요 그냥 늘 열심히 보는 거지 네 근데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저는 사실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못 드려 아 그렇게 심해졌구나 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모른다고 했을 때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하고 넘어가는 그 기준을 좀 높여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유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네 네 저는 그 기준을 조금 높여놔가지고 아 어 제가 잘 모르지만 네 한번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럼 네 아니 예전에 그 뭐지 그 유시민 선생님이 막 그 강연하거나 막 아 뭐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유시민 선생님도 그러셨대요 네 틀린 것이 자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아는 대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 네 그러면은 얼추 뭐 비슷하거나 뭐가 좀 틀리거나 하더라도 이야기가 정보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이야기에 어떤 의미가 있잖아 어 말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틀린 부분 있으면 좀 찾아보거나 하면 되잖아 근데 그걸 지적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궤도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런 과학하는 자세 네 탐구하는 자세 이런 걸 알려주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도 계속 틀리는 이유가 그런가요? 나? 나는 틀리는 거 있어서에 어 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풍형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뭐 저한테 이제 뭐 뭐 이렇게 뭐 틀린 걸 하냐 왜곡하냐 모르는 말 이런 말 하는 게 네 잘못했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응 근데 이제 그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또 맞아요 응 근데 그냥 저한테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응 모르면 모른다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아요 네 그런데 아 궤도는 아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어 딱 요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아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는 데까지 설명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응 딱 그렇게만 생각해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더 발굴이 되고 그분들이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세상에 내놓을 거라 볼 수 있고 사실은 실제로 제가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있는 연구를 하시는 실제 현직 연구자분들이 진짜로 영웅들인 거예요 아 저는 플랫폼이고 제가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 네 그럼 하지만 잘 모르니까 아는 데까지만 노력한다 이렇게 그렇게 네 점점 더 많은 그런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아질 거 근데 그런 거에 절대 기죽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거의 뻔뻔하게 하세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실제로 형은 잘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아 뭐냐면 뻔뻔하게 잘하고 있어요 아 듣기 싫으면 듣지마 그럴 거면 보지마 아 그러면 되잖아 딴 데 가서 맞는 것만 들으면 되잖아 확실히 한 3년 전보다 귀가 더 작아졌어 지금 안 들으려고 하다보니 여기를 안 쓰나봐 귀가 구멍만 난 기구 구멍이 작아졌어 실제로 아 그럼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게 정말 무리해서 어쨌거나 아는 데까지 설명하려는 이유가 저는 이 채널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척 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 그래서 조금 마음을 넓게 봐주시고 요런 게 있었어요 예예 이거는 되게 좋은 토론회장이 열린 댓글로 봐서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밑에서 또 이 왜곡에 대해서 또 충분한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B12님 김치훈 이 두 분께 되게 감사를 드리려고 제가 이제 요 부분을 휩쓸여 왔어요 그래서 일단 두 분 다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너무 정중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전문가시고요 이런 걸 보면은 좋은 태도와 훌륭한 언어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이 댓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또 19분이 또 따봉을 눌러주셨잖아요 아 이분들이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 아 그렇게 따지면은 저희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편집본이 올라가는 이 침투브 채널의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상 플랫폼 자체가 이런 소통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아 그럼 댓글로 우리는 또 배우는 거야 아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봤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 이런 소통의 장을 열어야 돼요 대신에 이 소통의 장이 정중하고 훌륭한 태도 좋은 태도로 훌륭한 언어로 서로의 장점들을 좀 봐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서로의 단점은 속으로 음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또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럼 이 좋은 카라바를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또 그럼에도 왜곡은 있어요 아 근데 왜곡 없는 설명 자체가 사실 어려워요 네 그러면은 그냥 전공서적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치 네 또 제가 왜곡 없는 설명을 하는 게 아직 제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 없이 설명하는 게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떤 콘텐츠가 왜곡이 됐어요 어 누군가가 너무 말도 안되게 왜곡을 해서 만들었어 어 왜곡을 했어 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야 너 왜곡했으니까 영상 만들지마 응 너 왜곡했으니까 나와서 말하지마 이게 아니라 어 이 부분이 왜곡됐으니까 그럼 한번 내가 좀 덜 왜곡된 형태로 어떤 제안을 해볼까 음 덜 왜곡된 비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 혹은 내가 진짜 덜 왜곡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네 이런 식의 접근이 저는 결국 과학 문화에 도움이 된다 어 아니 힘들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은 누구도 함부로 과학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냥 너 왜곡했어 과학 얘기하지마 이게 돌잖아요 그러면은 어 아무도 과학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는 거야 아 그래 제가 꿈꾸는 세상은 정반대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네 누구나 과학을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아 한 마디씩 다 떠들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다 전문가야 어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네 누구나 편안하게 와인과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어 한 마디씩 떠들면서 몇 시간씩 와인 이야기를 해 응 근데 이 상황에서 응 과연 누구도 어 너 틀린 이야기 했잖아 와인 이야기 하지마 네가 감히 와인 이야기를 해 이게 과연 와인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은 누구나 편안하게 와인 이야기를 몇 시간을 나누다가 그들이 결국 와인을 사게 되거든요 또 응 그렇지 와인이 익숙해지거든 맞아요 어 과연 어떤게도 와인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응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과학 이야기를 누구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결국 과학 기술에 도움이 되고 이게 과학이라는 문화에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과학 이야기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아요 네 과학 이야기 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도 네 일단은 얘기하고 옆에서 누가 뭐 지적하면은 좀 공손하게 상냥하게 지적하면은 어 좀 틀렸나 그리고 아 아 틀렸구나 I'm sorry I'm sorry 또 이렇게 또 약간 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태도죠 태도 근데 귀가 많이 작아졌어 확실히 어? 몇 년 전에 근데 채팅창이 아까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라고 귀는 가만히 있는데 얼굴이 커진 거야 벤 누구야 벤시켜 아까 따놨어 벤시켜 그렇게 맞고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들의 탓도 일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표현에서 왜곡이나 최신 연구 내용과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고 개선해 나가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럼 네 이런 과정이 바로 과학자들이 늘 하고 있는 경험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조심스럽고 아주 위대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목표는 이제 과학을 소재로 웃고 떠들면서 과학 자체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그런 엄청난 엄중함이 들어가야 되는 학계가 아니라 과학 문화 관점이라면은 이게 지금 그 문 안쪽에 아무도 들어가질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부 문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감히 네가 이 문 안쪽을 왜 들어가 이렇게 하는 시기라면은 그 문 안쪽은 여전히 극소수에 적은 인원이 아주 부족한 예산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더 많은 인력을 넣고 더 많은 예산을 넣고 더 많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과학기술의 이 정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 해냅니다 근데 문 앞에서 조차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은 과연 어떻게 여전히 그 사람들은 적은 인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전문가다 내가 남들도 더 잘한다 내가 더 많은 왜곡이 덜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토론회 장을 열어서 동료가 돼주세요 아 그래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포럼 네 이거를 비난하고 말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사실 다 모르기도 하고 네 저는 과학 애호가고 모르는 거 늘 찾아보고 제가 모르는 분이 항상 찾아보고 답을 하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냥 남들보다 더 찾아보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결시키는 게 이제 제 일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실제 제가 필드의 연구자들보다 훌륭하다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멋진 분들은 훌륭한 분들은 필드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들이고 그분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거고 저는 그냥 플랫폼이자 과학 애호가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계속 하잖아 더 괴롭힌다 아 그래요? 어 이런 거에 괴로워하는구나 근데 이게 이러고선 더 괴롭힌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속성이 그래 속성이 그래 그럼 하면 안돼? 속성이 그래 그냥 쌩 까 아니 왜냐면은 틀린 걸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쌩을 너무 잘 까 나? 나 쌩 너무 잘 까 거의 그냥 절교 수준으로 쌩을 까 쌩만 있어봐 아주 아니 근데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오는 질문들이 대부분이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질문들도 많고 온라인에서 찾을 수 없는 질문들도 많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부분이 컴퓨터에 다 온라인에 다 있어 다 있는 질문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구글에 쳐보면 바로 나오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그렇지 사실은 그런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쳐봐도 이해가 안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음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온라인에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음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걸 내가 내가 온라인인 걸 찾아보고 풀어서 설명해주면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풀어서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긴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제가 뭐 뭐 정말 백과사전도 아니고요 대부분 모릅니다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근데 다 저도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고 어 하는 거니까 그렇죠 노력하고 있고 이게 무슨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어 사탄 들려가지고 무슨 어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이 사람들 혼란에 빠트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아 아니 의도가 그렇잖아 의도가 좋은 의도면 의도 좀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원래 이 입장이 돼 봐야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입장이 안 되면 100% 예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사람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나머지 이만큼을 원하고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포기한다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가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 저의 인생에서 모든 걸 앗아가도 제가 과학을 설명하는 걸 막을 순 없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의 모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니가 전문가 아니고 뭐고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진짜 무릎으로도 꿇을게 어 하지만 내 설명을 못하게 하진 마라 어 나를 과학을 과학소통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걸 다 사과하고 모든 걸 내가 어 용서를 빌겠다 하지만 내가 설명하는 걸 막을 순 없다 왜냐면 나는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났어 어 죽음만이 막을 수 있어 당을 하나 설립하는 거 어때요 과학당 있을걸 우리 대한과학당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아니 사실 사과하는 거 정말 무조건 할 수 있고요 진짜 어 잘못한 거 제가 다 사과 드리고 제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과학 설명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너 더 이상 하지 마라 니가 뭔데 하냐 그것만큼은 나는 무조건 한다 하아 진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궤도 저 궤도 선생님 사실은 뭐 그 사이버건가 했는데 인간 같네요 이제 좀 진짜 인간이죠 이제 인간 같죠 이제 좀 인간 같죠 이제 이제야 인간다운 맛이 나네요 아 인간 냄새 난다 이제 잠만 더 자면 돼 하하하하 이제 사람 됐어 근데 진짜로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학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과학이 여러분을 위로하는데 제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연애 과학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사랑만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딱 그것만 생각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거 딱 하나에요 음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남에게 주었나 오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서 사랑을 그쵸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나 오오 이거를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 거기서 뭔가 뿌듯하다 이걸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존재 자체가 사랑인데 이런 거 너무 좋죠 아니 방송을 키는 거 자체가 이제 사랑을 무료 나눔 아닙니까 네 침착맨님은 이제 사랑 많아요 솔직히 네 아니 방송 켰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침착맨님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침착맨님이 진짜 귀찮아 하잖아요 다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침착맨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계도가 이렇게 얘기하면 침착맨이 당황해 되게 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되게 머쓱해져요 자기가 아니 욕먹으려고 말을 했는데 하하하하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제대로 매기는 거야 아니 근데 왜냐면 침착맨님이 제대로 매겨 아니 좋은데요 하하하하 나 좋은데 왜 하하하하 근데 이거 아마 시청자도 알아요 왜냐면은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 주변 사람한테 되게 귀찮은 짓을 계속해요 자기가 아 맞아요 그게 너무 감동인거 그러니까 그렇게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는 데는 아 본인이 귀찮은 짓을 그렇게 해요 아 맞아 주변 사람들 챙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귀찮아서 맞네요 사랑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예요 진짜 사랑 그 자체라는 거를 진짜로 진짜로 아유 본인이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진짜 귀찮은 척 하면서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잘 아나 네 진짜 진짜 아무튼 아 근데 시청자들도 알거야 사랑 러브맨이라고 부를게요 러브맨 러브맨 러브맨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 음수의 마무리입니다 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는 사실 철저히 물리학에서의 시간이에요 어 근데 기자가 물어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답을 할 때 네 인지과학에서의 시간을 끌어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 아인슈타인이 과연 인지과학에서의 시간을 몰라서 그렇게 비율했을까 어 물리학에서의 시간을 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건가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인슈타인도 너무 훌륭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을 수 있다 아 네 왜냐면은 절대 인지과학에서의 시간과 물리학의 시간을 몰라서 한 게 아니에요 음 근데 이 기자한테 물리학에서의 시간 개념을 설명해봤자 분명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기자를 배려해서 이 인지과학의 시간을 끌어와서 상대성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설명했다 아 느낌적인 느낌 네 아인슈타인조차도 아예 완전히 다른 개념을 설명했다 아 전혀 물어본 거에 대한 완전 오답이에요 어 하지만 그 설명 한방으로 그 기자가 상대성 이론이 친숙해졌죠 아 그렇지 알았어요 진짜 어 한 개씩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음 아 아 이미 약간 개명활성제 기반 가수라고 볼 수 있죠 하하 기반 가수는 뭡니까 개명활성제 기반 가수가 뭡니까 네 우리 제품은 뭐 개명활성제를 넣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거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개명활성제는 되게 중요한 약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성분인 거고 근데 이제 뭐 그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알러지 같은 걸 좀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지 왜냐하면 민감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피부도 기름이 필요하거든 유분이라는 게 있어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비누라는 곡을 다룰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앨범이 최근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옛날 노래를 다룰 게 아니라 요즘 노래요 요즘 노래를 다뤄야 돼 그래서 일단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일단 이 비비님부터 시작합니다 비비님의 시그니처가 있어요 네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저 눈 밑에 점 두 개를 찍으십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거 찍으신 거예요? 네 저게 실제로 두 개의 점을 찍어요 뭔 줄 알았어요 일단 여기 이제 문신? 어 아 연구? 응 항상 있으시겠네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면활성제를 기반으로 시작한 가수가 아무 의미 없이 점을 찍을 리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설마 이게 바로 하나씩? 네 그래서 네 저는 이 두 개의 점을 베타입자라고 가정을 했어요 어 왜냐면은 이름 자체가 B잖아요 네 B, B인 거야 어 B, B 이 말은 뭐다? 베타입자 아 아 그래서 저 두 개의 점은 실제로 그냥 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베타 파티클에 가깝다 그게 뭐예요? 베타 뭐요? 이거 지금 설명을 제가 드릴 거예요 네 저게 왜 베타입자인지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오늘 드러납니다 일단은 베타입자 베타 파티클이 뭐냐면은 몇몇 방사능 핵종에서 방출되는 고에너지 고속의 전자나 양전자 입자를 말해요 아시겠어요? 그냥 뭘 아시겠어요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알 줄 알았지 뭘 알 줄 알았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아 네 한번 들어봐요 자 왜 그 방사능 물질 같은 경우에 거기에 그게 뭐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엄청나게 뭐가 축축축축축축축축 그거예요 그거 그 입자 그래 그거예요 그거다 이게 이제 전리방사선 형태로 방출이 되는데 근데 그냥 복잡한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 딱 이 풍형님 정도로 탁 그런데 어설프지만 안다고 아 근데 풍형님은 진짜 존경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좀 너무 늘어져서 좀 넘어갔는데 사실 우리 풍형님이 과학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아 난 서슴없어 나는 이거는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근데 풍형님 덕분에 과학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과학이야기에 입을 닫는 사람이 과학계에 기여하는가 과학이야기를 하나라도 더 하는 사람이 과학계에 기여하는가 이거는 풍형님의 후자다 그게 뭐 김봉 작가님이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고 다섯 살 차이 나잖아요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돼요 약간 에스트로 게스트가 올라가가지고 가족이 질겨져 내 동년배들은 과학 얘기를 몰라 주식 얘기나 부동산 얘기밖에 과학을 몰라요 저 형은 옛날에 석전했던 사람 석전 진짜 저는 풍형님 같은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풍형님을 따라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돼요 진짜로 이게 과학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게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조합을 해서 추론하는 게 딱 과학적 사고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다른 사람한테 피해 경제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물적 자원적인 피해를 준다 이게 유사과학이라 부르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형님은 유사과학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오직 알고 있는 걸 기반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고 만약에 최신 연구랑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요즘 내용을 충분히 안 드린 거야 이거는 과학자들 잘못이에요 이게 예전 과학이다 발효과학이다 이거는 과학자 잘못이다 그러니까 저는 풍요님 같은 분은 마음 놓고 자신께 과학 이야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은 과학자들 탓이다 과학자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 이게 맞죠 나도 좀 뻔뻔하게 살아야겠다 진짜 과학 얘기 좀 하자 우리 앞으로 과학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나한테 좀 해요 과학 얘기 좀 앞으로 과학 얘기만 놀라서 할 테니까 아주 그냥 각오더래 아주 그냥 과학 얘기를 한다면 과학인데 아주 과학 얘기 내가 다 죽었어 아무튼 이제 왜 베타 입자냐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저는 BB라는 이름을 지은 것 자체가 베타 입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BB BB 베타 입자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베타 입자가 방출되는 과정을 베타 붕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BB님은 붕괴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타 붕괴가 뭔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는 붕괴됐어요 이 베타 붕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입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에요 무너지는 게 아니야 베타 붕괴로부터 새로운 입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말은 뭐다? 기존의 가요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뮤지션의 등장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즉 BB는 베타 붕괴를 의미합니다 베타 붕괴 BB 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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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붕이 배붕씨 배붕씨라고 합시다 약간 괴소리긴 해요 우리끼리는 배붕이라고 하죠 일단은 베타 붕괴라서 BB에요 이거는 비비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타서 알려드리는 건데 몰랐구나 이 방송을 타서 알려드리는 건데 배타 붕괴의 BB입니다 본인도 몰랐구나 그렇죠 약자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배붕 그래서 의미 너무 좋잖아요 BB 의미 너무 좋지 않습니까 베타 붕괴 왜 베타 붕괴냐 기존 가요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입자가 튀어나오듯이 새로운 형태의 뮤지션이 등장했다 새로운 형태 의미 있죠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파격 그 자체 그럼 베타 붕괴 이걸 의미한다면 베타 파티컬 하나를 찍으면 되잖아 왜 굳이 눈 밑에 두 개를 찍었을까 그러니까 왜일까요 혹은 세 개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두 개를 찍었어요 왜일까요 여기에 물리학의 비밀이 놀라운 물리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베타 붕괴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까지 담은 거예요 베타 붕괴에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가 그래서 음의 베타 붕괴는 원자의 안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전자와 반중성 미자가 튀어나오는 형상입니다 이게 음의 베타 붕괴고요 양의 베타 붕괴는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로 바뀌면서 양성자와 중성 미자가 튀어나온 현상이에요 여기서 알아주실 게 이 이야기를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점을 두 개를 찍는다 왜? 베타 붕괴가 두 종류니까 여기에 추가로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를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의적인 표현이 또 들어가요 이거야 베타 붕괴 그다음에 음의 베타 붕괴 양의 베타 붕괴 즉 비비님은 눈 아래에다가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를 찍은 거죠 이 상황에서 되게 재밌는 게 이거를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로 하나씩 표현을 하면서 중의적으로 각각의 음의 베타 붕괴와 양의 베타 붕괴 각각의 베타 붕괴에서 두 가지 입자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파티클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하나에서 갈라지는 거지 하나에서 새로운 두 개가 나와요 새로운 두 개 이 말은 뭐다? 베타 붕괴 두 종류와 베타 붕괴 결과로 나오는 두 개의 입자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저는 개인적으로 가히 물리학적으로 천재적인 시그니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인이 직접 말을 발표를 한 내용인가요? 아마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도?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제가 그거를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식 중에 그런 게 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다 물리학적으로는 생각했으나 이거를 사실 이렇게 정립하기 근데 제가 또 이론적인 정립 전문가잖아요 이건 전문가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수방정식도 정립을 했고 나중에 장명소를 차리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잘 되네요 그럴 사항에 해몽이 좋아요 장명소를 해몽이 좋아요 그러니까 과학장명소 가위계에 새롭게 등장한 입자 같은 존재인 베타분계 비빈님 그리고 두 종류의 베타분계에 각각의 새로운 두 개 입자를 표현하는 두 개의 파티클 이거는 물리학적인 천재적인 시그니처 그 큐레이터 해도 되겠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설명 같은 거 해설 같은 거 그런 것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베타분계 비빈님의 곡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모토스피드 24시라는 곡입니다 모토스피드 저는 이 곡이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진짜 감동 왜냐? 모토스피드 24시에요 이미 24시라는 시간의 개념을 오늘 특강에 맞춰서 넣어주신 거죠 왜 이것을 최근에 발매했을까? 바로 오늘 시간 특강을 할 것까지 예측을 합니다 미래를 보았구나 24시 베타분계하면서 미래가 보였어 그렇죠 24시 즉 하루라는 개념이다 여기다가 보세요 하루라는 개념 24시 시간이 들어가요 여기에 앞에 스피드 속력이나 속도의 개념을 담았습니다 그렇죠 이 곡은 그냥 물리학 곡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과 속도 속력의 개념 즉 이번 신곡은 물리학 곡이다 제가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비비님은 개인적으로 물리학 가수라고 봅니다 아 개활도 있고 그렇죠 이름부터 베타분계 개활은 근데 화합 아니야? 개활 아니지 물리학도 중요한 점이 있지 아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입자 단위로 가면 또 물리학이니까 그래서 일단 이름부터 베타분계 물리학에서 입자 물리학에서 왔고 시그니쳐도 베타분계 음의 베타 양의 베타분계죠 어 근데 이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곡이 속도속력과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의미가 아니라 야 이거 의미가 있어 스봉 위에 앉아있어요? 스봉 이거 비싼 걸 거야 저거 되게 럭품 아닙니까? 아니 여기 스봉 이거 이거 스봉 저런 거 뭐 발렌시아가가 이런 거 많이 만들어 이게? 이게? 아니야 저런 거 유명한 브랜드일 거야 아마 그런 걸 거야 아니 아니 설마 진짜 스봉도 아니겠지 요즘 스봉이 저렇게 어딨어? 스봉이다 어? 마포구 옛날 스봉 옛날 스봉 우리 어렸을 때는 전봇대에 저 스봉으로 버렸거든 그래요? 나랑 같은 세대네 그래서 이제 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 노래가 이게 사실 부르긴 진짜 어려워요 저도 되게 많이 듣는데 어 한번 불러주시죠 아 못 불러요 불러요 아 못 불러요? 이게 그 왜냐면 진짜 새로운 파티클 같은 분이잖아요 비비님은 네 우리가 감히 음색을 따라할 수 없어요 어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가사를 읽는 형태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부르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밤만이 계속되는 이 심플한 도시 바쁘고 슬픈 자들만이 나와 놀지 사랑을 나누며 찰나들을 나누며 빠른 시간 속에 영원히 난 쫓기겠지 어 밤만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는 지금 광원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사실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정전이 나지 않는 우리 지구를 보면은 밤만이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더 이상 지구로 온 빛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쵸 이게 어떻게 되냐면 충분히 시간이 흐르면은 우주가 정말 크게 팽창을 해요 이렇게 되면 모든 항성들 별들이 전부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멀어집니다 그렇겠죠 심지어 그냥 멀어지는게 아니라 얘네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져 헉 이 말은 뭐냐 빛이 우리한테 와야되는데 마치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오듯이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려와도 나보다 빠르게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우리는 못 내려와요 땅으로 그렇죠 즉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면 존재하는 모든 빛들이 우리한테 오질 않아요 응 즉 뭐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도달하는 빛이 없어진다 응 지금 비비님의 이 첫 번째 소절에서 이미 너무 빠르게 움직이네요 네 아주 아주 먼 미래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도달하는 빛이 없어지는 상황 모든 빛들이 항성들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는 상황 네 즉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곡이죠 와 네 이미 그 첫 소절에서 그렇죠 이미 미래에서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꼭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주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으로 치면 찰나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요 네 근데 사랑을 나누고 뭘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나누고 놀고 하는게 찰난거야 왜냐 우주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으로 쳤을 때 인간의 삶은 너무 찰나지 너무 짧은거야 그렇지 너무 찰나 네 그리고 찰나에 가깝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주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갈 것이다 앞으로 네 이렇게 보는거죠 그래가지고 빠른 시간 속에서 영혼이나 쫓기겠지 아포칼립스에요?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라고 하기에도 애매 할 정도로 뭔 일입니다 그냥 우주 자체가 거의 끝나 가는 상황 이거는 거의 뭐 불교적인 관점으로 봐야죠 아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는건 근데 이게 굉장히 물리학적 관점이기도 해요 오오오오오 aside 그래서 오늘 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미리 스포레라면 안돼갖고 다음 소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I like that 텅 빈 도로 위에 너와 나만이 서있지 Let's ride 우린 살아있지 너와 난 살아있지 이게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생존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죠 우주의 종말을 생각했을 때 인류가 과연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이거 생각해볼 문제 그러면 인류는 과연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 써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는 이게 뒤에서 기가 막히게 반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보세요 이 가사 말미에 어떻습니까? 우린 살아있지 너와 난 살아있지 이 말은 뭐다? 살아남았어 너와 난 살아남았어 우주의 종말에도 살아남은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인류 유전자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부분이에요 일단 이렇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가사 한번 읽어보세요 둘만 살았을까? 네 은밀한 비밀들이 숨겨진 사람 숲 구정물이 흐르는 도시의 배산임수 상처를 숨기며 짠 눈물을 삼키며 빠른 시간들은 너와 나를 뒤쫓겠지? 이게 지금 보시면 딱 가사 느낌이 생존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 숲 사람이 숲처럼 많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와 나만 살아남았어요 숲처럼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명들이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도시의 배산임 상처를 숨기며 문명들은 상처를 받고 슬픔을 삼키면서 버텨냈는데 하지만 우주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나의 생존에 적합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나와 시간은 계속 끊임없이 뒷쫓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뭐 좀 약간 누구 죽어서 장례 치르는 거 아니에요? 배산임수 네? 배산임수 배산임수 배산임수는 뭐 사람 숲이 뒤에 있고 구정물이 앞에 흐른대잖아 그렇죠 풍수지리설을 도시에 좀 담당 거죠 그거에 대한 배산임수인데 약간 좀 쓸쓸한, 씁쓸한 배산임수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읽어주시죠 만나고 헤어지는 이기적인 운명 기다려주지를 않는 이 분주한 영혼 두 눈을 가리며 이 바람을 가르며 너와 나는 영원히 이곳에 살아있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만나고 헤어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무조건 한쪽이 일방적으로 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헤어지기도 한다 이 말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를 말해요 어 네 그쵸 이 말은 뭐다 일정한 영역에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 어떤 이 쫓는 과정에서 네 지금 우주의 종말 이야기라잖아요 네 어떠한 영역에서는 오히려 역전되는 과정이 있다 역전이 돼요 네 이게 바로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트로피 네 우리가 이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쵸 일단 증가하죠 네 근데 무질서도가 늘 증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영역에서는 감소하는 영역이 존재래요 아 그래요? 그게 언제 그렇게 간단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질서도는 증가하지만 예를 들어 방이 어지럽혀지지만 네 방 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음 이때는 이 방의 무질서도는 감소를 해요 어 그쵸 근데 실제로 무질서도는 증가하죠 왜 증가하냐 이 방을 청소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썼거든 음 음 내가 쓴 에너지 때문에 무질서도 전체는 강력도 증가하는 거야 음 그래가지고 음 무질서도가 늘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쓰인다 음 그럼에도 우주 전체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음 이 곡에서 지금 표현하는 게 딱 이겁니다 엎치락 뒤치락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주 종말로 가고 있고 음 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네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속도와 방향과 시간과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다 끌어낸 겁니다 비비님이 음 아 진짜 이게 그 다 의도하고 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의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까지 맞기 힘들다 근데 제가 곧 비비님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어 여쭤봤는데 만약 모른다면 무의식 중에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겠죠? 비비님이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천재 뮤지션이잖아요 네 천재 뮤지션은 원래 모르고 해 모르고 원래 그런 사람들은 천재요? 영감이 이제 무의식 중에 아카싱 레코드에 가서 자녀를 딱 보고 아카싱 레코드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거에요 자기도 모르고 튀어나와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천재는 그냥 해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몰라 범죄는 분석해 천재는 하고 범죄가 분석한다 그렇죠 범죄인 저는 이제 이 과정을 분석해 드리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이 곡은 사실 엔트로피에 대한 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영원히 너와 나는 영원히 이곳에 살아있다 응 그럼 과연 영원히 남아있는 너와 나가 과연 무엇일까 뭘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에요 어 아까는 제가 인간의 유전자 마지막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유전자라고 생각했어요 응 너와 내가 커신이었어 살아있는 줄 알았어 살아있는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이미 멸망인데 살아있는 줄 알았어 이건 아니야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해서 반응하고 싶지 않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너무하다 식센 식센 형 이거 소영이가 낫겠다 도와줘 식센 식센 알았어 알았어 네? 커신 그래 맞아 일수도 있잖아 커신 그래 맞아 맞아 어 맞다 인비다라고 분주한 영원 분주한 영원님 보인다라고 커신이야 제가 아까전에 너와 나는 우리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가 우주의 종말에 살아남았다 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서의 너와 나가 과연 인간의 유전자일까 어 그리고 왜 나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너만 살아남은 게 아니라 너와 나가 살아남았을까 어? 저는 왠지 이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데 뭔데 이거 절대 모르실 텐데 이거 과연 제가 제 입에서 과연 제 입에서 과연 이게 나올 수 있을지 제가 비슷한 거라도 하면 제가 무조건 제가 그냥 제가 말을 닫으면 맞추신 거예요 혹시 형도 커신? 아니야 아니야 모든 입자는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같이 존재를 하면서 회전방향이 아마 아 다행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회전방향은 아니야 회전방향 같은 건 없지만 아 박수라 왜 또 아무튼 간에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면은 모든 것이 약간 조금 아 이런 해석도 저는 나쁘진 않죠 두 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그거 뭐냐 그 양자역학으로 보면은 동시에 이게 딱 아 나도 진짜 과학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그 말미에 정말 소름 돋을 수 있습니다 뭔데요 이게 오늘의 특강과 완전히 연결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간을 넣고 속도와 속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왜 굳이 나만 아니라 맞아 양자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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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riet랑 비빈님의 이야기였구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거 T Bueno 일단은 어 들으면서 솔직히 제대로 중간에 듣다가 탈출했어요 정신은 딴 것으로 근데 이게 이것도 과학이에요 뭐 그런 줄 알아요 내 몸을 지키려는 행위야 하하하하 생물을 위해서 매몰되면 나를 못 지켜 맞아요 지금 눈물만 안하자esser 풀어지지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에요 ностью 지금 자신이 스트레스를 지금 풀기 위해서 빨리 이걸 먹고 나는 버텨야 돼 그래 그래 근데 마카롱을 먹으면 잘 버티는 느낌 있대 당이 충전이 돼갖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야 아 맞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약간 조금 경외감을 느끼면서 들었어요 물론 이 가사와 좀 일치하신 부분과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우주와 어떤 시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꼭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되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좋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룰 곡이 되게 많아요 되게 멋있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 한 인터뷰에서 비비님이 할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이런 점이 있으셨는데 할아버지처럼 똑똑하고 사랑을 잘 주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 영상을 봤대요 와 이거는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배날까요? 쓸데없는 얘기죠 아니죠 아니죠 왜냐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님조차도 배타분 계셨다는 거예요 할아버님이요? 할아버님조차도 그 시대에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할아버님이셨던 거지 그만해! 하하하하하하 뭔 소리 하는 거야 비비까지만 가 비비님도 정말 가요계의 새로운 뮤지션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민트초커 걸렸어 하하하하 민정 다 먹어야 돼 이거 한번 건드려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진짜 그 정말 다루고 싶은 곡이 많았고 사실은 오늘 요것도 다루고 싶었어요 우리 유나님의 싸지? 역주행이잖아 지금 역주행 그러니까 역주행하고 있고 너무 역주행 축하드리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홀특집 때 연결고리가 너무 명확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블랙홀특집의 연결고리로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의미가 있을 걸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블랙홀특집 할 때를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뮤직을 듣거든요 네네네 싸지가 걸릴 때가 있어요 랜덤으로 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하세요?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앞으로 가기를 해서 처음부터 들어요 노래 너무 좋거든요 아 노래가 좋거든요 역주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딱 듣고 이건 명반이다 엔데스요리 명반이다 이거 이거는 진짜 난리 났다 그럼 들어봐야겠나? 솔직히 저는 안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가락이 좀 우리 같은 아저씨는 딱 바로 꽂힐 만한 가락이야 아 그래? 아 그럼 나는 좋지 내가 그런 거 좋아해 근데 형은 조금 윗세대라서 나무총세대라서 무슨 소리야 아니 노래를 진짜 잘해요 노래를 진짜 잘하고 유나님은 그 소녀가 있어요 진짜로 무슨 말이에요? 아 내 소녀가 있다고요? 아니 데뷔한지도 오래되셨고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 때가 안 묻었지? 세 사람이 아 그래요? 응 삐삐 세대 노래를 불렀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요 진짜 오래됐잖아요 비밀번호 486이잖아 네 정말 오래됐는데 비비 비비지 뭐 삐삐야 아니 삐.. 비비는 비밀번호 비밀번호 486 삐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삐삐 세대 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 분은 그냥 완벽한 영혼의 소녀가 있구나 네 왜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는데도 여전히 이 어 정말 때가 묻지 않는다 아 몰랐구나 사랑의 그 그 획수로 하면 사랑의 486 그쵸 그쵸 비밀번호 486 제가 과거로 제가 과거로 해석한게 안될거하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양자 암호를 표현한 곡이에요 486이요? 네 비밀번호 486에 양자 암호에서 우리가 깰 수 없는 암호의 패턴을 도입한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나라 뮤지션 중에 유일하게 암호화에 대한 암호화 복호화를 가사로 구현하신 분이죠 그럼 블록체인 곡이라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블록체인까지 못 가긴 했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그 당시 암호화 복호화를 기가 막히게 해서 소녀가 있다며 근데 뭐 아 근데 진짜 소녀가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연구해? 근데 아무튼 우리 유나님은 진짜 제가 사건이 있었다 듣고 이건 무조건 오래간다 이거 대박나 근데 진짜 이거 전설의 곡이다 아 여기 체인이 있네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잘 돼가지고 꼭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꼭 들어보고 노래가 좋아요 정말 좋고 네 그래서 다음번에 블록보트 달아보고 드디어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빨랐다 이제 시작이요? 오늘 진짜 음쓰고 뭐고 다 진짜 빨리하자 오늘 2시간 21분 만에 돌입하네요 와 진짜 물만 좀 넣을까요? 네 이게 보리차인데 아 주세요 보리차 해줄까요? 안 먹었어요 이거 안 돼요? 물 그냥 물 그냥 물 생물 많을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점 막 12시간 오면 그러니까 지금도 입이 말라서 나중에 입만 이렇게 막 동동동동동 죄송합니다 오늘 빨리 가는 이유가 제가 지금 내일 일곱시 아침 일곱시에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아 아 근데 내가 아주 건강한다고 입만 이렇게 막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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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을 제가 저기서 가구면 되겠죠? 밖에 뭐, 무슨 뭐 하시는 아니 그냥 혼자 딴짓거리 그 혹시 그 아까 야추 때문에 그런 거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야추 얘기하지 마. 아직 남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추 얘기하지 마. 야추 얘기하지 마. 도박 같은 그런 사행성 그런 짓은 그런.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제가 이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긴 건 좋은데. 계열밖에. 계열밖에 이겼어. 흐름을 잘 타서 죄송합니다. 계열밖에 이겼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아 물도 맛있어. 물도 맛있어. 갑자기 근데 진짜 사실 아무 금식도 안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그러고서 지금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방송하고 있는 건데 왠지 금식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 아무 금식이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그렇지. 그냥 저녁을 먹은 거야. 그냥 저녁 먹고 그냥 밤에 야식 안 먹는데 그러니까 야식 안 먹는데 평소에 안 먹잖아. 그냥 원래는. 왠지 막 허탓하고 막 그냥. 그냥 몸이 막 그냥 좀 처지고 이런 느낌. 괜히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앉아있었을.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너 오늘 못 나가고 여기에만 있어 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 답답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뭔가 정신적으로. 사람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돼.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뭘까요? 시간이요? 네. 시간. 타임? 네. 시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 시간은 사실. 시간이 뭐냐고 딱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거 사실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를. 시간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개념을 만든 거잖아. 그렇죠.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이라는 거를 어쨌든 만든 거잖아. 시간이 뭘까요? 시간. 시간은 어떤 그 흐름. 어떤 그 플로우. 플로우. 타는 거야. 느낌이 좋은데? 라이드야. 라이드 하는 거야. 느낌이 좋은데? 우리는 모두가 서퍼입니다. 지금 접근방식이 맞아. 시간은. 너무 내던지라고. 시간이라는 거는 흐름인데. 흐름이에요. 주워 먹어. 주워 먹으려면 뭐냐면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주워 먹으려면 더 붙여야 될 텐데. 방향성을 갖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냥 흐름이 아닙니다. 어떤 직선적인 방향을 갖고 있는 흐름인 거고. 이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어떤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고립계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 전문용어 나오고. 고립계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일방적인 어떤 흐름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닐까. 돌아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일단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시간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아마 인생에서 처음 해봤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런 걸 물어보는 적이 없거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플로우를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다룰 시간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간. 첫 번째 너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세 가지 질문을 다 다루고 싶은데. 아... 아 이게 줄였구나. 이번에 건강검진. 이번에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몇 번을 쳤어요? 뭘 쳤나요? 어? 아니 이게 제 공간이 많죠. 아니 이게 제 공간이 많죠. 아니 이거 꼭 이게 메인... 메인... 아니 이거 살려. 왜냐면은 시간여행이 나머지 두 개보다 더 길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여행 특집을 따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이걸 따로 뺏어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에 가야 되니까. 가야 되죠. 맞습니다. 그건 중요한 거니까. 하지만 위에 두 가지 질문도 너무너무 흥미로운 질문일 것이다.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지금 김치찌개인데 김치가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김치만 빼서 김치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치찌개입니다. 아 근데 보통 우리가 시간 하면은 시간여행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시간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김치를 뺐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과연 김치라는 게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모르면서 뭘 빼요. 정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김치랑 김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태어나서 한 번도 더 해본 적 없는 질문을 오늘 하게 될 거고 솔직히 제가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거 오늘 답을 못 드려요. What is time? 네. 제가 시간이 무엇인지라고 말을 못 드려요. 어? 그럼 뭐죠? 오늘의 과학특강의 결론은 이미 나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제 가면 되나요? 이 결론이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어렵다. 오늘은 우리는 시간이란 무엇인가를 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부로 이 질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사람들한테. 시간이란 무엇이냐라는 말은 금기어로 할 정도로. 저걸 함부로 올리는 사람은 서울대 연구대 이상만. 아무도 못해요. 지금의 현직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정도 이상만. 그 정도 이상. 충주 건국 때인데. 안 돼. 입에 담지 못해. 나도 안 돼. 나도 못해. 아무도 안 돼. 홍조? 홍조? 홍조 안 돼. 홍조 안 돼? 홍조 안 돼. 연대가 가능이네. 연대가 가능. 그러니까 이제 입학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 안 돼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시간은 어떤 겁니까? 시간은 어떤 거예요? 시간은 한자로 보면. 뭡니까? 시간은 어떤 겁니까? 사회관. 때와 때의 삶입니다. 때가 뭐냐? 우리의 에피소드들. 아... 우리의 에피소드들이 사이, 겹겹이 엄마 손파이처럼 쌓인 게. 에피소드들 사이사이? 사이사이. 정답.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공기층을 형성하여. 정답. 제가 이런... 네, 회원님. 저는 좀 더 과학도로서 과학적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시간이란... 네. 에너지가... 어? 에너지? 하하하하하하... 에너지가 너무 포괄적이야. 에너지가... 에너지 건들면 뭐가 있어고요. 에너지가...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시간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어떤 흐름. 어, 흐름 흐름 흐름이 있어요. 흐름. 흐름이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에너지가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흐름이 있다. 가스레인지. 홍조... 홍조는... 시간입니까? 정의하지 마. 홍조는 정의하지 마. 가스레인지 시간입니까? 가스레인지요? 열 에너지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스는 시간이다. 가스는 시간이다. 그러면 시간 라이팅이야? 네. 아니, 접근은 좋으신 게 흐름이라는 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솔직히 시간은 뭐다 이러면 대부분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은 흐르는 거다. 이 말이 거의 그냥 거의 자동으로 나거든요. 그렇죠. 시간은 어떤 거요? 시간은 흐르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답변. 그런데 시간이라는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왜 흐르는지를 답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문장으로 질문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왜 흐르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네. 왜 흐르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면 아예 우리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가볼 건데 일단은... 왜요? 왜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은 우리 위대한 과학자 우리 임만희 형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만희 형 또 나왔네. 임만희 형이 지금 시간을 정의했습니다. 어떻게 깔끔하세요? 되게 두루뭉실한데요? 그러니까. 임만희 형조차도 혹시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짧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너무 길면은 못 알아쳐먹을까 봐. 사실 임만희 형님 정도면은... 아니 발 흘러세요. 거칠어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못 알아쳐먹을 거 아니니까. 임만희 형조차 이 위대한 물리학자 임만희 형도 보세요. 잘 읽어봐. 그냥 다 띄고 보면은... 그 무엇이다. 뭐야 이게... 그 무엇이 뭐지... 사건의 어떤... 사건의 무엇이야. 전라도 사람이요? 거식이요? 심지어 지금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잖아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그냥. 근데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진짜 거식인 거야. 그 거식이가 시간이다. 통칭이네. 통칭이다. 사실 이 문장은 쉽게 말하면 이거는 사실 거식이 하고 있는 거식이다. 라고 정의한 거야. 이게 과연 시간에 대한 정의일까.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무언가가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만약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럼에도 뭔가가 꾸준히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무언가가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지금 되게 불경한 말을 했는데 진짜. 뭐라고 뭐라고. 지도 모름. 아니. 아니. 임만희 형한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말을 짧게 말하면 뭔지 몰라. 시간이란 뭔지 몰라요. 대신 반대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면은 그건 시간이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할 때도 때도 시간이라는 것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아 그것 정말로? 아 그게 써있어요. 꾸준히 일어나는 거. 정말이야? 그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거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확실히 제 의견하고 똑같잖아요. 시간.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사이. 아무리 길어도 사이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임만희 형하고 저랑 이제 의견이 좀 비슷하게. 그럼 잘 모르신다. 그렇죠? 네? 임만희 형님 결론도 잘 모름. 아 저는 정확하게 했잖아요. 에피소드와 에피소드 사이. 음. 근데 일단은 이 위대한 물리학자조차도 명확하게 일단 정의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188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영국의 여왕. 네. 여왕님이 계신 곳이죠. 야 이게 1880년대요? 네. 이건 요즘 사진이에요. 80년대면 엘리자베스 여왕을. 어. 그럴 수 있죠. 최근에 돌아가신. 80년대 1880년. 아 1880년이요? 네. 어떤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래전이라서 요즘 사진을 가져와 봤고 영국에서 여왕이 시간을 법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네. 왜냐면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의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의혹을 없애겠다. 좀 명료하게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서 영국 여왕이 드디어 시간을 한 번 정의해 봅니다. 그런데 아쉽게 이거를 이게 몇 시 시간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게 아니라 지금이 몇 시인가를 정의해요. 네. 그래서 이 그린이치 평균시라는 게 법률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린이치 평균시를 기준으로 영국의 시간이 정해지는 거고요. 이 상황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룰이 있었어요. 규정상 일몰 1시간 이후 일출 1시간 전에는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램프에 불을 켜고 다녀야 한다는 법이 있었어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이때 고든이라는 남자가 브리스틸에서 램프가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저녁 8시 15분에 경찰에 체포됩니다. 고든. 네. 체포됐어요. 8시 15분에. 왜냐하면은 그린이치 1몰 시간이 7시 13분이었어요. 아. 그러면은 1시간 후 네. 8시 13분부터는 반드시 램프가 필요한 거야. 네. 그런데 8시 15분에 램프가 없이 타다가 체포를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13분부터는 램프를 켜야 되는데. 무조건. 그런데 문제는 브리스틸은 실제로 그린이치보다 10분 늦게 해가집니다. 시차가 좀 있군요. 네. 약간 있으니까. 그래서 8시 23분까지 램프 없이 다녀도 되는 거야. 아.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의를 해버리니까 시간 정의법에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아.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항소를 해서 고든이 이겨요. 고든이. 네. 왜냐하면 어떻게 이기냐면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일몰은 정의된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 사실이다. 그래서 하늘에 이미 태양이 아직 있는데 그 상황에서 램프를 점등하지 않았다고 유죄를 받는 건 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왜냐하면 정의를 그렇게 해놨으나 그렇죠. 아직 밝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죠. 밤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의 신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 생각보다 그레인지 천문대 되게 작으네요. 그렇죠. 여기 사람이 요만해. 그런데 생각하는 천문대니까 이쁘게 이쁜데. 이게 무슨 엄청 거대한 연구시설 같은 건 아니고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천문대니까. 우리나라도 조만한 천문대들이 좀 꽤 있죠. 저부터 작은 애들도 많고. 장비들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도움이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저 과거에도 이렇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정했잖아요. 영국의 여왕이. 기준에 되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정의하는 게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도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란이 굉장히 많고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면 사전에 나온 시간의 점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명백히 비가역적인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비공간적 연속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문장 다음부터 계속 걸려요. 그렇죠. 비가역적인 순서는 비역순이네요. 비역순. 그렇죠. 비가역적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꾸로 할 수 없다. 가역적인 건 거꾸로 가능하다. 그리고 비공간적 연속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를 좀 우리 언어로 풀면 지금 서 있는 장소와 무관하게 되돌릴 수 없게 연속적으로 어떤 사건이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일어난다는 말. 김풍 작가님의 표현하고 비슷한 일방향적인 그렇죠. 어쩌면 이게 굉장히 명확한 정확한 정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을 정의하는 게 아니야. 자신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시간을 정의한다기보다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되게 애매한 정의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비공간적이라는 거는 좀 풀었으면 공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시간을 정의해야 되는데 공간이 아닌 연속체 즉 공간 무언가가 아닌 무언가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명확한 대상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공간이 아닌 연속체라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명확한 정의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설명할 때 많이 쓰는 이미지입니다. 좋아합니다. 위쪽에 빙산의 일각이 나와있죠. 얘가 의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볼 때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무의식은 어떻겠냐? 이 바다에 잠겨있는 그렇죠. 그거는 너무 크죠. 의식과 무의식은 뭘까요? 의식은 뭐죠? 의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의식이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어떤 생각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그 상황들이 사실 다 의식이죠. 내가 뭔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내 의도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 그렇죠. 근데 무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금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무의식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러고 있는 자세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계속 근데 이걸 지금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게 지금 이 자세가 편하거나 뭔가 의자세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하니까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어? 이 자세 가 되잖아요. 사실 이것도 무의식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이나 행동 패턴도 그 안에 무의식이라는 거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사람의 트라우마도 무의식 안에 저변에 깔려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말투며 어투며 그 모든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형태를 갖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의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무의식 근데 이거 보세요.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걸까요? 그건 무의식은 의식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무의식은? 예. 의식이 없 의식을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의식을 안 하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의식적인 작용이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작용이 되죠. 자기가 모르는 새에 작용이 되죠. 왜냐하면은 봐봐요. 이 겉에 있는 거는 비비님이 눈을 눈을 여기 찍는 거를 어. 그 할아버지의 그 어떤 점이 생각나서 했다는 건데 무의식 중에 베타 베타 붕괴로 작동이 돼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작동이 됐어. 그렇죠. 구현이 됐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정말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행동할 수 없어요. 그렇죠. 즉, 의식이 없다 병원에 누워있는 게 맞아요. 아. 근데 왜 우리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상황을 무의식이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않은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의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의식을 무의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말을 정의를 정의를 분리해서 쓰지 않다 보니까 약간 혼란이 오기는 해요. 과학적인 무의식이라는 게 있고 또 철학적인 무의식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근데 현재 말하는 무의식은 이 안에서 지금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의식이 정말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은 있으나 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의식인 게 무의식이다. 네. 그래서 이제 무의식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건데 무의식을 의식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를 했지만 왜냐하면 의식과 무의식 그런데 실제로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식과 동일한 무언가도 아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다시 비공간적 이라는 말은 공간과 동일한 무언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공간과 동일한 무언가가 아니지만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거는 공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공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우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좀 더 헷갈린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이 공간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떠올리는데 약간 그것 외의 것도 우리가 상상으로 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모든 거를 좀 포괄하기 위해서 비공간적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정의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의할 방법이 없으니까 공간의 반대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건 아니다. 공간과 동일하거나 공간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공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이기 때문에 비공간적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저거의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네. 그렇죠. 그렇죠. 공간을 반대적이는 게 아니고 공간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으로서 최선의 설명이 적은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의 덩어리의 빈산인 것처럼 그렇죠. 공간적과 비공간적인 것도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의식도 의식이고 무의식도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대의 개념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얘도 또 다른 형태의 의식이나 반대의 개념처럼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시간도 실제 공간의 개념의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비공간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공간과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무언가로 설명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낌이 오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양자역학보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이제 무의식은 그럴 수 있죠. 무의식은 마이 라이프입니다. 무의식 is my life 아 이건 무의식 is my life 무의식 is your life 그래서 지금 시간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사전적인 정의조차 이렇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은 감지할 수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그렇죠. 감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감지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시간을 감지하는 게 아니라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감지한 거예요. 그렇죠. 심장박동 같은 일정한 생물학적인 리듬 패턴을 인지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시간을 감지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각으로 파악하는 일종의 패턴 이게 시간인 거고 실제로 우리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어요.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감지하는 영역 밖에 시간은 있고 우리가 심지어 감지를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 사실상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운행하고 있는 기체라고 봤을 때 우린 이미 거기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못 느끼는 것뿐이고 기차요? 기차요행? 그치. 차공열차? 어. 뭐 일종의 타고 그런 느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의 감지와 무관하게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을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시간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시간 시계가 측정한다. 인간이 시계를 만들어서? 응. 시계가 측정한다. 그럼 시계는 뭐야?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네. 그럼 시간은 뭐냐? 시계가 측정한다. 시계는 뭐냐?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요 문장이 계속 돌고 돕니다. 시간은 시계가 측정하고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인 시간은 시계를 측정하고 시계가 측정하는 시계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다. 이게 돌고 도는 거야. 계속 도는대요? 네.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 반복처럼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본다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본다 모르면 물어보라고 물어보는다 이게 반복되는 거야 무한 루프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진짜 사람 포지가 너무 뻘하게 웃기네 진짜 오늘 사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수식을 하나도 안 쓰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냐? 안 물어본다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린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 시간에 맞춰서 살잖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우주에 다른 별이 돌고 있는 어떤 공존 주기나 자존 주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또 우리 풍요님 관통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결국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거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둘이서 전화통화를 하든 뭔가 이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간이 다르면 내가 쟤네가 예를 들면 더 천천히 돌거나 더 빨리 왔을 때 1.2배속으로 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거나 서로가 다르게 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간을 달리 쓰고 있으니? 이 개념도 지금 우리 풍요님이 말씀하신 게 뒤에 거의 핵심 내용이에요 오늘 너무 빨리 진도를 뺐네 뭐 심부를 해버렸네? 아니 듣다보면 궁금해지잖아 너무 지금 중요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셨고 이 내용이 또 시간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시계가 시계를 만든 건 우리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만든 시간이 우리의 시계가 아니잖아 그럼 지구에서 만든 거니까 다른 시계에 다른 시계를 만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걔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감이 전혀 안 오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딱 이거예요 시간을 정의하는데 실패했어 지금 과학자들이 현재 시간을 아 정의하는데 실패했죠 시간을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도니까 그래서 좀 더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잖아요 시간이 뭐야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현재 시간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시간? 우리는 현재 시간이 뭔지 알고 있을까요? 현재 시간 현재 시간? 현재 시간 현재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오늘 방송은 정확하게 밤 11시에 끝난다 네 라고 제가 일단 어떻게 내 건강검진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가겠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네 11시에 끝난다 오늘 밤 11시에 방송이 끝난다 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11시에 끝난다는 얘기죠 아 11시 하니까 너무 충격받았어 오늘 밤 12시에 끝난다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표정률도 변해 아니아니요 너무 충격받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합시다 지금 진도율이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간 빨리 깔아 저도 이제 시간을 5시간 정도로 지금 아예 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뭐 건강검진이 아니어도 네 5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 건데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한 4시간 정도로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좀 자료를 많이 쳐냈거든요 사실 음수도 많이 쳐내고 예 음수 근데 아까 많던데? 쳐낸거에요? 어 많이 쳐냈어요 사실 오오오 원래 더 많았어 다음 뒤에 또 할 수 있습니까? 예 왜냐면 괴급박스도 하나 쳐내고 아 괴급박스 원래 몇 개요? 원래는 그 BTS 곡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아 BTS 그거 쳐냈고 빠다? 빠다? 빠다 말고 신곡이 있어요 BTS의 한 분의 신곡인데 어스트러넛 어어 어스트러넛 예 그래서 그게 참 괜찮은 곡이라서 너무 대놓고 좋네요 예 에스트로넛이 정말 괜찮은 곡이었다 좋다 요거는 조금 아껴둬야 됐다 싶어갖고 원래는 아껴뒀다기보다는 시간 관계상 한번 밀어준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너리즘 빠짐 저런 거에 반응하지 말라고 저런 거 읽지 말라고 왜 저런 거에 반응을 해 아니 요게 왜 자존심을 상해 아니 난 이해가 안 됐나 말이야 눈이 크면은 더 많이 읽히나? 눈이 자존 안 읽히나? 아니 저기 이상한 거에 반응해 이상한 거에 반응 안 되니까 아 나 참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로 제가 진짜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5시간으로 정리해보자 앞으로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막 그 편집본을 보니까 5시간 해도 충분히 알차긴 해요 아 그럼 당연히 넘쳐 알차는 정도도 아니야 아니 1시간만 해도 알차 알이 너무 차 알이 차가지고 막 터질라 그래 아니 그 외부 강의 1시간 하면 그럼 뭐야 이제 민수 반납해 알 듯 뭘 반납해 저런 말을 보지 반납하면 싫어요? 반납하면 싫어? 좀 서운하긴 해요 반납하면 뭐 완전 수영이 이쁜둥이랑 똑같은 거야 내가 탑인데 이쁜둥이 미운 둥이랑 똑같아 서운하죠 이거는 탑이야 내가 탑인데 걱정하지마 탑에서 절대 물러나올 순 없어 그러니까 9시간 30분인데 내가 아 그럼 누가 9시간 30분 합니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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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니까 너가 짱이야 짱짱짱이야 걔도가 짱이야 짱짱짱 너무 많이 먹으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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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잠시 화장실 타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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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 다녀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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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화장실 타임 아까 충격이 컸나요? 뭐야 약간 그 야추에 충격이 컸나요? 그만해 야추 그만 자꾸 자꾸 이중말을 하면 있고 긁어 어허 약간 그 약간 그 뭐라고 그러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아서 어린아이에요 동심으로 약간 돌아간 것 같아서 행동들이 동심이 무슨 도박이야! 도박을 너 동심때 해! 이랬을때 아 에스트로넛? 에스트로넛이 뭐 신곡이에요? 에스트로넛이 신곡이요? 아 몰랐네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요즘에 노래 좀 시즌입니다 요즘 자주 들어요 에스트로넛 에스트로넛은 뭐 옛날에 퍼스트킹4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아스트롯 야심찬 그 지옥의 장군 아 퍼스트킹4가 아니다 다크스라핌 르 세라핌은 안다고? 다크세라핌 다크세라핌 타락천사 다크세라핌 원래 이제 세라핌 그 직위였던 그 알카드가 떨어져서 알카드 뭡니까? 거꾸로 하면 드라큘라 아닙니까? 다크세라 타락천사 르 세라핌 님도 퓨어리스를 거꾸로 한 거래요. 맞아요? 근데 왜 르야? 에스.. 에스 시작인데? 거꾸로 한 건 아니고 섞은 거네요. 에네그람. 에네그람 한 거죠. 에네그람. outerCanособ 요즘 노래, 무슨 노래? 한. 탑백! 탑백 됐습니다, 탑백. 그래서.... 그래서 싸지가 들리는 거야. 싸지가. 뭐, 나 원래 준빈씨가 하이트보이 불렀을 때 몰랐어. 그땐 근데 노래를 안 들었거든요 탑백을 근데 이제 그 하이포이 이제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좀 추출하시죠? 그래서 우재쿤이 그 춤추는거 뭔지도 몰랐어 사실 하이포이 춤이 들어 야 이게 마크로 진짜 맛있나 보다 저요? 네 맛있어 맛있어 너무 잘 드시니까 되게 이거 주신 분이 너무 뿌듯하시겠다 맛있어 맛있어 비올라? 맛있네 야 벌써 궤도 준수 됐어 궤도 준수는 뭐지? 시간을 짧게 하면 준수가 되거든 준수까진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직? 아니 그러면 그 민수 타이틀 때문에 네 죽을 때까지 할거야 근데 타이틀 때문에 언젠가는 내려놔야되는데 죽을 때까지 할까 그건 아니잖아 내려놓을 수 없다 진짜 민수 타이틀은 아 죽을 때까지 할거야 요새 촬영가면은 자꾸 이제 민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미순멘 001 섹 찾는 거지 이 위 이줄로 듬 아직... 그냥 아주 새파랗게 젊은이구만 새파랗게 젊은이셔 형은 3수 해가지고 난 3수해서 9구지 제가 9,7학번까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 친구들은 좀 세련되지 않았었어요 개인적으로 더 선배님들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또 너무 연구만 하고 공부 좋아하는 분들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거니까 카이스트의 장점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장점은? 우리학교 소개 이런 점은 좋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사람들이 다 스마트하다 다 똑똑해요 똑똑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매너는 어때요? 매너 학생들의 매너 수 지금은 너무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나잘란 박사들만 좀 있는거 아니야? 근데 자존심이 강하고 나잘란 박사 맞아요? 제 주변에는 좀 그런게 있었어요 어느정도 약간 똑똑하고 좀 자존심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에서 별로 신경 안쓰고 그래서 약간 너드 느낌이 좀 있었고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좀 약간 그 쉐이든의 느낌이 있습니까? 있었죠 확실히 있어요? 그쵸 쉐이든의 느낌이 각 대학마다 그런 학생들이 있겠지만 유독 많은 느낌을 받았어요? 어... 일반적으로 좀 있어요 네 어우 근데 지금 소희님 얘기도 나오죠 소희님 얘기도 진짜 어디 어디? 윤소희 윤소희님 위가 위에 이 얘기 있었는데 예 윤소희님은 뭐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음 소희님도 카이스트 카이스트 주신 배우 아아아아 맞아맞아 소희님도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카이스트 갈 때 좀 가끔 연락을 드리는데 친분은 있는데 너드 밤나무라는데 하하하하 돌았어? 도라이야? 하하하하 야 웃겼잖아 웃겼으면 좀 도라이면 어때? 하하하하 너드 밤나무 재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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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드 밤나무라 진짜 근데 진짜 크라이스트 분위기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그럼 옛날엔 안 좋았어요? 하하하하 옛날엔 진짜 안 좋았다니까 아 근데 이게 나쁠게 있나? 아니 그냥 분위기가 마신자전거가? 근데 그 카이스트에 그래도 되게 세련된 친구들이 있는 과가 따로 있어요 약간 어떤 과요? 문화기술대학원이라고 시티라고 부르는데 문학예술대학원 문화기술 문화기술? 네 근데 그쪽은 건물 주변부터 분위기가 달라요 어떻게요?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 거기는 되게 다양한 과들이 다 모여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뭐 진짜 카이스트가 아닌 거 같은데 공대잖아요 예 근데 막 예술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문과, 이과가 연결된 형태의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하긴 맞다 카이스트에 디자인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특이한 형태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 근처는 뭔가 달라요 분위기가 크으 네 그럼 키스트는 알아요? 키스트? 키스트 알죠 키스트 키스트? 키스트 키스트는 그룹 이름이고 아 그러네 키스트 키스트는 그 뭐하는 데죠? 키스트 연구소죠 거기 연구소인데 대학교 느낌에도 좀 있죠 근데 그 대학 과정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키스트? 키스티? 그 어디 있는 거 популяр나? 듣고 그 대학이면서 약간 그 외국 연구소 느낌이 좀 있죠 거기에 bounds 거기도 약간 카이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어느 나라, 뭐 필리핀? 어, 좀 달라 좀 달라 카이스트는 뭐 카이스트 아, 외국 느낌은 약간 좀 미국 미국적이요? 네, 미국 연구성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카이스트 말고는 이제 뭐 유니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이 스튜들이 이제 좀 그렇죠 어떤 스튜가 세요? 제일 카이스트가 일단 지금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그게 세다는게 인지도가 가장 있죠? 그쵸, 근데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는 새로 나왔지만 감스트 아닙니다 겜스트, 겜스터들 감스트는 아니에요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근데 여기가 새로 생긴 스튜데 그러다보니까 교수님도 젊고 연구도 엄청 잘하고 그정도, 그정도로 웃기진 않아요 아니, 디스트가 아니, 한번 터져가지고 그래 터져가지고 계속 웃겨 그러니까 이게 스튜들이 갖고 있는 그 저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측면에서 되게 젊은 스튜들이 또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죠 코드큰스트 나도 봤는데 안 읽었잖아요 왜 오게 왜 훔쳤어 몰라 그만해 웃고 있다고 지금 내가 지금 기분 좋아서 웃는거 아니야 이삭토스트는 먹고싶다 갑자기 왠지 금식하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목표를 11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달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현재 시간이 뭔지 알고 있냐부터 가볼게요 쉽게 현재 시간이 뭘까요? 오늘 방송이 예를 들어 정확하게 밤 11시에 끝난다 50분 남았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죠? 밤 11시에 끝난다 이 말 밤 11시에 끝난다? 밤 11시 우리가 정한 그 때 그 시간의 흐름에 그러니까 밤 11시가 뭐예요? 시계가 시계가 시비를 가르치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과연 밤 11시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건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러면 밤 11시가 무엇인가? 밤 11시가 뭐예요? 밤 11시요? 네 밤 11시요? 시계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계가 시계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시가 가르치는 거잖아 가르치는 거 그쵸 밤 11시가 뭐예요? 밤 11시? 밤 11시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니까 약간 교촌 생각나는 시간 아니야? 교촌 생각나는 그거는 밤 11시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렇지 그리니치 선문대에서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 11시 11시 응 베드라지 자동문 내전 슬슬 이제 어? 할 사람 있나요? 그 알아보는 시간 카톡으로 알림 오는 시간 아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밤 11시가 무엇인가 이것조차도 우리는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방송이 정확하게 밤 11시에 끝난다 이 말의 의미를 들려드릴게요 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응 실제 의미는 시계의 시침은 숫자 11을 가리키고요 응 시계의 분침은 숫자 12를 가리킨다는 사건이 있어요 응 이 사건과 싸지? 우리 방송이 끝난다는 사건 네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아 아 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밤 11시에 우리 방송이 끝난다 라는 표현은 아 이 문장 전체를 이해하라는 거네요 네 그쵸 결국 이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말이에요 응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고작 여기까지입니다 응 네 우리는 밤 11시에 모르고요 아 이게 약간 조금 넌센스였는데 그러니까 넌센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야기는 약간 함정이 있었네요 그렇죠 문장 전체를 본 게 아니라 밤 11시에만 꽂혀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밤 11시에 끝난다라는 사실은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우리가 배제한 채로 그쵸 이 앞에 것만 봤던 거예요 그렇죠 밤 11시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11시라는 사건이 방송 종료와 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동시라는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응 그래갖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동시에 무언가가 일어났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응 동시에 때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말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응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시간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네 예를 들어 너 출근 몇 시에 해? 몇 시에? 그럼 나는 11시에 해 그러면 나 출근 11시에 해 응 이 말은 내가 11시가 뭔지 알고 답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아침 11시라는 시계가 가득히는 그 사건과 응 내가 출근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라는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응 그거 외에는 나는 몰라요 11시가 뭔지 아 소름이 있네요 약간 네 근데 대략 그 가늠이 되잖아요 아 이게 한 어느 정도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간격이 이제 몸으로 체화가 돼서 네 아 그래서 11시쯤에 이럴 때 이렇게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네 막 이렇게 밟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긴 알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야체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이런 해석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네 기차 위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계속 흘러가는 기차 가만히 있어도 이동이 되고 있어 이미 이미 좀 전에 있던 거와 이동이 있어 나는 가만히 서 있어도 응 그런데 11시라는 어떤 종점이 중간 정거장이 있어 응 거기는 끝난다 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가면 끝나게 돼 있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이게 사건이 탁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모든 일들은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기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떨어지면 뒤지는 거야 응 어 시간이라는 기차 안에 계속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냥 그런 한낱 개미 같은 존재일 뿐이야 아 딱 이거니까 우리가 지금 뭐 5시에 보자 네 그러면 5시를 시침이 5를 가르치고 분침이 11를 가르치는 그 시간이 가르치는 사건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대부분의 표현들은 다 동시에 무언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내가 시간을 알고 있다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그렇죠 되게 답답한데 생각해보면 네 이 기차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시간을 몰라요 그냥 동시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만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즉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것 뿐입니다 음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모든 시간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어떤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음 맞네 그거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쓰고 있는 거죠 시간을 지금 지치셨습니까? 지쳤냐고요? 네 아니요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요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지금 지쳤나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예요? 지금! 지쳤나요? 지금 지쳤나요? 어 아니 1분 35초 저거는 끝나가는 거라 그냥 네 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입니다 아 어 지금 지쳤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홍진경님께서 네 홍진경님은 과연 지금 지쳤나요?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계신 것일까 네 네 제작진은 과연 지금 지쳤나요? 라는 의미를 알고 저 말을 한 것일까 아 네 홍진경님의 지금과 제작진의 지금은 과연 동일할까 더 나아가서 지금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 것인가 그러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맞네요 이 말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은 이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이 과학적인 접근에서 시간을 치면은 틀린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지금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지금이지 뭐 지쳤나요는 또 과거잖아요 지금이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지금이고 지금을 어떻게 정의할 겁니까? 지금 지금 방금은 이제 지금이 아닌데 지금이라고 말하는 순간 지나갔어 근데 지금이야 어떻게 지금이요? 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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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지금이요? 지금이라고 하면 늦어 왜냐면 지금이라고 했을 때 이미 지나버려 그러니까 짐이라고 해야돼 짐 짐도 안돼 지임으로 되잖아 짐 짐 짐 짐이라고 해야돼 일단은 어 지금은 없어 네 지금이랑 없습니다 지금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제작진은 지금이라는 뜻을 알고 지금 지쳤나요를 물어본 거잖아요 홍진경님한테 홍진경님도 지금이라는 의미를 알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과연 이 제작진과 홍진경님에게 지금은 동일할 것인가 아 다르겠죠 네 오차범위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자표계 개념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표계 개념 네 볼게요 네 이게 좌표계입니다 어 2랑 3 네 2랑 3에 있어요? 네 이게 2차원 좌표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X축과 Y축이 있고 어 뭐 찍었죠 점을 찍었죠 이거만 봐도 어지럽대 네 일단은 이게 좌표계인데 2차원 좌표계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있어요 3차원 좌표계 아 3이랑 4에서 5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복잡하게 말하진 않을게요 네 좌표계는 유클리드 공간 같은 다양체의 점이나 기타 기계학적인 요소를 고유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숫자인 좌표를 사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네 네 이거는 되게 안다는 얘기에요 사실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쉽게 말해서 제가 0이에요 네 침착맨님이 플러스 1이야 네 그러면 우리 풍요님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그렇죠 어 그럼 만약에 침착맨님이 0이에요 제가 0이에요 저는 몇입니까? 마일 마이 마이 그쵸 이 말은 뭐냐면은 기준에 따라 위치가 바뀌어요 그쵸? 그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네 이런식으로 기준에 따라 위치가 바뀔 때 그 기준을 좌표계라고 불러요 어 네 그쵸? 네 지금 나의 속도는 지금 나의 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준 다른거랑 기준 그럼 우리의 속도는 지금 어때요? 없어 0입니다 0 0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 어 타고 가고 있어 근데 우리 자동차가 다른거랑 했을 때 상대적으로 뭐 해서 뭐 이 정도 차가 남으면 80km, 100km 어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속도가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시속 뭐 80km 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만약에 비행기를 탔어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비행기 타면 비행기 속도로 때로 가겠죠? 그쵸 시속 900km 정도라고 하는데 네 가고 있죠 그럼 만약에 이게 적도에 있다면 이미 지구의 자전속도 때문에 시속 1600km입니다 어? 무슨 소리죠? 적도에 있으면 지구 도는 속도라 지구 도는 속도라 아아아아 가장 빨리 돌고 있으니까 그쵸 지구가 북쪽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 도는 속도가 이제 좀 천천히일테고 이거는 가장 빠를테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적도에 있으면 그냥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이미 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아우설? 네 지구 공전속도가 초속 30km 어 그 다음에 태양의 공전속도가 초속 220km 네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태양권이 있네 가만히 있어도 지구와 태양의 자전과 공전 때문에 우리가 그 속도가 완전 달라져요 아 보세요 밖에 있는 데는 엄청 그 똥 빠지게 뛰고 있어요 지금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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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세요 이게 기준 좌표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가만히 있으면 0이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 지구 이 지구의 공전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봐 어 밖에서 그러면은 이게 0이 아니죠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동하고 있겠죠 그쵸 그쵸 고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도 속도가 상대적이니까 계속 바뀌는 거야 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뭐 있어요? 계속 이렇게 돈다고요 어 그쵸 얘도 그 뭐 중심으로 도는 거잖아요 그쵸 얘도 지금 우리 은하 중심으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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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껏 단 한 번도 같은 곳에 반복적으로 있진 않는 거네 그쵸 우리 모두는 이 전 인류와 이 모든 것들은 그쵸 그런 질문을 또 최근에 DM으로 하신 게 있는데 저 끝에 있는 애는 거의 크게 돌지도 않아 그쵸 따라가기 급급해 진짜 천천히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사실상 아 지금 우리가 어 내일 또 뭐 또 만나라든가 또 만나라든가 뭐 다음에 또 뭐 봐봐 뭐 이런 거 갈 수 있잖아요 응 근데 사실상 우리는 계속 같은 일치에 있었던 적이 없어 어 같은 일치에 있었던 적도 없고 그렇지 우리는 계속 뭔가를 응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이 찰라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거든 응 이 순간순간마다 계속 계속 이 순간순간마다 너무 소중한 거 어 계속 바뀌는 곳에 우린 좌표를 찍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침착민이면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시잖아요 응 근데 재밌는 건 나 이동포 찾았어? 이미 우주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다른 장소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태양도 도니까 아무리 공전을 해도 다른 장소로 가고 있죠 그렇지 계속 다른 장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침착맨님 생일파티를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어 그리고 지금 달에서도 침착맨님 생일파티를 해 예 동시에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응 근데 여기 생일파티 한단 말이에요 네 실제로 달에서 진행된 생일파티는 1.3초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예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 간격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예 분명히 어 동시에 생일파티를 했는데 응 이미 간격이 생겨요 그것도 관측자 위치에 따라서 응 그죠 네 이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속기 모르속기 그렇죠 이제 빛의 거리와 속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초만큼은 달에서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시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시는 여기에서 그 시간으로 보면은 그만큼 거리만큼은 늦어지거나 어 그런 거죠 서로가 그럼 나 달에서 안 할래 늦잖아 아 그런데 지구상에서도 예를 들면은 저 위와 아래에서 비행기 시간과 밑에 있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정도도 그래도 그 안에서도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앉아있잖아요 네 옆에 앉아있지만 아주 미세한 각자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래 각자의 시간에서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먼저 말을 했지만 근데 내가 롤 할 때 반응이 좀 느리구나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완전 겹치진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각자만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동시라고 해도 결국 시간 간절이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것도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음 이게 상상이론이고 지금이라는 개념 예 예를 들어 지금 생일파티를 했어 어 달에서 생일파티를 했어 예 실제로 어느 게 지금입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제 생일파티를 하는데 저는 어디서요 심장면이 없이 심장면이 아니면 지구에 있어 그럼 지구에 있는 게 그거죠 그냥 달에서 생일파티를 해 음 근데 실제로 동시라고 해도 이 달에서 생일파티는 1.3초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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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상대적이요 아 어 지금이라는 것도 상대적이요 지금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으로 계속 바뀝니다 음 네 그리고 이 말은 뭐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 네 그냥 지금이라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해야 지금도 모르는데 음 네 시간은 이제 우리가 시간까지 가보지도 못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간에 대해서 지금도 모르는데 뭐 시간에도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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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조차 모르는데 시간을 어떻게 할까 어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네 그래서 한번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왜 흐르는가 시간은 왜 흐르는가 응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시간은 왜 흐를까 시간이 왜 흐르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정용코 네 뭐 때문에 흐르는 거야 이게 빅뱅이 터졌잖아요 오 빅뱅이 터지면 흐르는 거예요 좋은 접근입니다 지금 음 그게 빅뱅이 시간을 가두고 있다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거야 희공간을 다 가두고 있다가 응 터지는 순간 응 세상이 열리고 나도 열리고 응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열리고 아 생각하느라 뚜껑이 열렸다고 아무튼 그 어쨌든 빅뱅과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알았거든요 취입식으로 했구나 응 아 근데 지금 방향이 좋아요 어어 빅뱅 맞아요 지금 계속 관통하고 계신 느낌 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시간을 흐르게 하는가 네 뉴턴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간을 두 종류가 있다고 봤어요 뉴턴은 그리고 이제 이 두 종류의 시간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오 네 근데 뉴턴이 구분한 두 종류의 시간은 1번은 물리적, 절대적, 수학적 시간 네 물리적, 절대적, 수학적 시간 네 물리적, 절대적, 수학적 시간 이렇게 봤습니다 음 그쵸 그때는 그쵸 근데 이제 뭐 굉장히 오래된 분들 고대인 분들은 이 천체를 보고서 시간을 지정했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우주 자체가 시간인거야 그냥 음 우주가 이렇게 별이 계속 다리차고 기울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우주를 보고 시간을 추측하는거지 그쵸 사실상 그래서 그게 시간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그쵸 일단은 뭐 너무 다양한 그 뭐야 이 분들이 이 의견이 너무 다양해지니까 음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조차도 한쪽의 견해일 수 있다 음 근데 이제 다양한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상당수가 이 내용을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음 네 그래서 그 한번 주류견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견해요 네 상당수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주류 주류견해 현재 주류죠 현재 주류 그쵸 첫번째가 물리학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다 음 네 음 없대요 네 그 다음에 두번째 물리학으로는 그럼 설명이 안되는거죠 그쵸 현재로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과학법칙은 과학 과거와 미래를 구별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음 네 아시겠어요 법칙은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칙은 영원 불멸이 법칙이죠 그러니까 그냥 해 네 네 그래서 나온 세번째 결론 따라서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냥해는 호민영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다들 시간은 사실 우리가 그런다고 착각하고 있다 음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음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흐르는게 아닌데 음 계속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 음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 정말 참 계속 그러니까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음 그냥 흐른다는 표현을 계속하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또 관념적으로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서 다시 오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시간을 타고 근데 이제 사실상 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멈춰있는데 음 그 멈춰있는 어떤 네가 이러고 있는 너 저러고 있는 너 저러고 있는 너 저러고 있는 너 저러고 있는 너 이게 막 멈춰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영사기 돌리듯이 음 이렇게 쑥 가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모이는 거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다 라고 어 근데 이제 물리학으로 설명을 못하면 그 역사장 최고 천재 아슈 아인슈타인 모른다는 거네요 아니 물리학으로 설명은 안되니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아 지금 너무 좋은 질문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물리학 에서 설명 못하면 이거 모르시네 모르시오 모르시오 그쵸 지금 모르시다 이거 다시 정리하면 물리학에 시간 흐름 입증 증거가 없어요 네 과학법칙은 과거 미래 구분이 안 돼요 그쵸 그니까 시간의 흐름 입증하는 증거 없지 과거 미래 구분 안되지 네 즉 시간은 실제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얘기한거에요 과학자들이 음 그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왜 아무도 모르냐 침찬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아무도 모르냐 모르면 뭐냐 이게 왜 몰라 얘네들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근데 재밌는게 물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어떤 개념이 실제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음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음 약간 조금 또 중요하지 않긴 한데 어 물리학자들한테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물리학자들은 관심이 없어 왜냐면은 물리학자들의 중요한거는 이겁니다 아 유스쿨하냐 네 실제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게 세상을 기술하는데 그것이 유용한 어휘냐 아니냐 라는게 중요해요 몰라도 상관없다는거에요 네 그쵸 그냥 뭔지 몰라도 된다 왜냐 시간은 매우 매우 유용하니까 음 네 그래가지고 실제가 아니어도 된다 어차피 유용하다 음 우리는 그냥 유용한 이 시간을 쓰면 된다 실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되게 실리주의적인 접근이에요 나름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죠 흔히는 모른다고 해서 계속 약간 좀 찐타처럼 계속 파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야 모르니까 모르는데 있는거 같잖아 일단 사용할 수 있으면 쓰자 아 근데 그 모르면은 그 좀 약간 파고 들어가는게 과학 아닙니까? 그거 진짜 호기심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런데 계속 하고는 있지 하고는 있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서 이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일단 있으니까 일단은 과학이 뭐야 쓸 수 있어야 과학이 아니냐 그래서 약간 좀 이걸 유수풀하게 간다 약간 요런 접근이 아닌가 음 싶은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럼 시간이라는 것은 어 그냥 좀 약간 인간이 정한 어떤 관념적인 뭐 그런건가요? 그러니까요 인간이 정할 수 있을까요 그걸? 근데 이제 뭐 물리학에서 할 때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뭐 시간을 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되는건데 음 시간에 대한 그게 이미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던대로 하면 이제 먹히는 거 자체가 음 시간이 시간을 알고 있는거 아냐 그러면? 시간을 우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 밖에 없죠 사실 음 그치 시간을 알게 되는 순간 음 우리 다시 리셋될 수도 있어 하하하하하하 뭐야 아이씨 NPC들 다 알아버렸네? 그냥 껐다 켜 껐다 켜 아 모르는게 이야기야? 그렇지 아 NPC가 갑자기 어? 막 프로그램대로 안 움직이려고 그래 자꾸만 지가 뭔가 어? 게임인데 게임에서 자꾸 NPC가 NPC처럼 살아야지 자꾸만 여기서 뭔가 알아가지고 갑자기 딱 켰는데 갑자기 뭐 캐릭터가 변했고 내 아이템이 막 날라가 있고 막 이렇게 돼있어 그럼 어떡할거야 껐다 켜야 돼 재부팅이 제일 빠르죠 재부팅 해야지 우리 잘못된 재부팅 당한다고 계속 알라고 했다가 응 물리학자들이 그걸 알아버렸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끝까지 안 파는 거야 응 알라고 했다가 흑 재부팅 될 수 있어 그냥 모른척해 모른척해 음 하하하하 그런거야? 그러지 않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자고 하는 얘기에 큰일날 뻔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이 수고했구나 하하하하 근데 진짜 아 오늘 확실히 제가 텐션이 많이 떨어지게 했네요 지금 약간 피곤해 이게 지금 뭐 피곤한건 모르겠고요 피곤한것도 뭐 약간 배고픈거 피곤한거 여러가지가 지금 좀 막 섞인 느낌? 피곤한건 모르겠고 그거 같아요 그 친펄토론 그 제가 그 명절때 응 그 0.5배속 버전이 있었습니다 왜? 본인은 인지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맞아요 지금 0.5배속으로 속도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내가 이제 오늘 궤도에 어떤 같은 시간에 있는지를 내가 지금 오히려 내가 헷갈렸어 지금 다른 시간에 개념이 살고 있는거에요 지금 시간이 개념이 훅 떨어진게 어 그러니까 지금 약간 갑자기 좀 떨어졌어요 형님 완전 떨어졌어 지금 딱 왜냐면은 지금 궤도에 나는 되게 오늘 인간적인걸 또 본게 뭐냐면 말이죠 성격이 여기서 닳았어 어 지금 텐션이 떨어졌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어 그럼 이거를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지금 계속 고민하니까 말을 못 꺼내고 있는거 끝내자니 이걸 또 설명을 또 해야되는데 그러자니 지금 에너지가 없고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보니 지금 여기서 일단은 끝나 일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다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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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얼마 안 남았어 그건 안돼 용납할 수 없어 그래? 그럼 용납할 수 없어? 왜냐면은 너 이러다가 죽어 이러다가 내가 너 송장 치른다고 제가 11시로 맞춰와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체력도 그렇고 약간 좀 후기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10분 자잖아요 부활해 아 진짜 근데 10분 자면 얘 진짜 거의 수면내시경 하듯이 자 사이다 하나 탁 때리고 싶다 진짜 사이다도 안되나? 아 못 먹는거야 물밖에 안된대요 이게 아마 혈당 때문에 아스파탐 혈당 안오르잖아 아 근데 오르죠 오르죠 아스파탐도 올라? 아스파탐이 아니라 저게 사카렌인가? 어 저거는 제로인데 저것도 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생각해보면 뭐 이제 삼국지에서 모든 진리가 삼국지에 있습니다 삼국지 많이 보면 다 모든 그 세상의 흐름이 타게 적용이 되는데 유비같은 영웅조차 실패한 프로젝트들이 수두룩 벅적해요 아 그럼 지금까지 개돈님 그 특강 성공적으로 마무리 졌지 않습니까? 예 조지는 날 한 번 있을 수 있어요 아냐아냐 오늘 조질 수 없어요 야 조진다고 얘기하지마 그럼 얘 가만히 또 한다고 아 근데 오늘 진짜 굳이진 않았어요 30분을 남기고 30분을 남기고 방통이 어? 납공파야죠 아 애석하다 애석하게 끊을 수 있는 거 다음 걸로 미룰 수 있는 것 좀 남겨놓고 아니 왜냐면은 이제 시간에 대한 엔트로피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아 엔트로피가 좀 어려운데 이게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럴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오늘은 제가 아니 왜냐면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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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모두가 박수 쳐주면서 보내요 옆에서 옆에서 궤도가 사실상 아까 전에 이게 다라고 시간 얘기를 그 생일파티 얘기를 할 때도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당연히 알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분명히 모를 좀 어려운 얘기거든 그런 거 이제 설명을 스킵하더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부연 설명하지만 나도 약간 좀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니까 아 너무 정확해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지금 궤도가 자기가 이걸 엔트로피 설명했었을 때 자기가 이걸 제대로 다 소화시킬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지금 이 고민 그러니까 그게 딱 있었어요 지금 왜냐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진짜 딱 딱 꽂아지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설명이 어려운 이유가 이해하는지를 보면서 해야 돼요 응 그러니까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눈치를 진짜 봐야 돼 맞아 이해하고 있는 건가 저거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눈치를 볼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치 와 그래갖고 아이고 다음에 하자니까 다음에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을 꺼냄으로써 에너지를 얻을 시간을 만들었다 아 지금 이러면서 이게 쿨타임 에너지는 소모만 될 뿐이야 이게 쿨타임 채우는 거야? 야 그러면은 에너지는 소모만 돼 그럼 잠깐 잠깐 약간 좀 말을 좀 줄이고 있으면서 한 10분이라도 잠깐 쉬는 거 어때? 야취가 뭐예요 근데? 야취다 했어 게임인데 아주 열 받는 게임 하나 있어 아니 쳐다도 보지마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 야취 정신같은 게임 있어 야취 야취 재밌는데 야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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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에서도 막 이게 흔들릴 정도로 요새 좀 안 좋으니까 아 아 여기서 근데 이거를 한번 본인이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불러온 맞아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짓눌려 맞아요 그쵸 여기서 이제 이 기점으로 깨닫는게 있는 거예요 아 문어발식으로 잡으면 안되겠구나 어제도 거의 못잤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절의 어떤 그 거절의 그 어떤 이유 그 무게감 이거를 이제 본인이 이제 체득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오 형님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3분의 2 정도만 남기고 와 아니 3분의 2도 아니야 2분의 1 정도 반절은 다 나눠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감안해서 쳐내야 돼요 제가 많이 쳐냈거든요 사실 오늘 뭘 쳐내? 쳐낸데 왜 이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4시간을 못 버틸 정도로 지금 안 좋구나 라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지금 시청자 몇 분이에요 완전히 지금 13,000분이에요 그러니까 13,000분을 13,000 지금 13,900분이거든요 그럼 뭔지 알아요? 13,000분? 이분들한테 여슬 매긴 거야 그러니까 여슬 매길 수 없어 진짜 그만해 줄여 왜 더 줄이라고 아니 근데 줄인다라기보다는 여슬 매긴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여슬 매길 수 없어 끝내고 아냐아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대로 끝낸다는 거는 그 싸움을 싸서 입에 안 넣은 거다 어 지금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니 뭐 이거 이거 한다고 바뀌냐고 아니 아니 내 생각에는 이번에 그냥 와 진짜 잘하네 이걸 알아가면 되는 거야 알아가면 와 진짜 형님 미쳤어 이거 진짜 와 와 진짜 이래봤자 이거 스팀팩일 뿐이야 진짜 이거 진짜 스팀팩이다 스팀팩이야 스팀팩이지 이게 절대 이게 아니라고 애초에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았어 하 그러니까 오늘 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내일 가자 아 내일 진짜 건강검진은 놀래 한 번만 더 아플 수 있어 아 형님 어쩔 수 없어 이 귀를 좀 땡겨주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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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좋습니다 어떻구나 30분만 있으면 충분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11시까지 아 그럼 그럼 좋습니다 셀레스테 아틀레니 만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풍형님의 스팀팩을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갈게요 왜냐면은 진짜 우리가 다음 걸로 가려면은 진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 그래갖고 와 내가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중간에 딱 잡고서는 좋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귀를 좀 땡겨주세요 땡겨줄게요 이거 제대로 스팀팩 피 깎는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물을 먹으니까 되게 힘들구나 왜냐면은 적어도 이게 달달한 걸 들어갔을 때 그 차이가 있잖아 아 그럼 아 왜냐면 여기 이게 당이자 당 그거 가능한데 포카리스위트 이런 건 먹어도 되는데 그래요? 그럼 당연하지 그건 괜찮아 그래요? 거의 뭐 당 당 괜찮아? 물밖에 먹지 말라 그러던데 포카리스위트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그 이원료라 괜찮다고 일단 그래도 안전하게 알았어요 일단 근데 지금 진짜 안 된다고요? 알았어 안 해 안 해 아니 지금 몸으로 이미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시간의 차이가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아니 좀 각자 다른 시간이나 늘어지는 상황이 되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하고 넘어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0.5배이기 때문에 되게 뒤늦게 느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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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간이라는 건 되게 유용한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존재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건 무조건 필요하다 아 이게 실제 하냐 아냐는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어쨌거나 그럼 시간이 왜 흐르냐 시간이 뭐냐 할 때 나오는 단어가 엔트로피 엔트로피 테네 시리든가 뭐 인터스텔라 등등 해가지고 열 역학제의 법칙 때문에 근데 이제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말해요 엔트로피 때문이라는데 확신이 없어 과학자들 아 그래서 딱 이러는 거야 엔트로피 때문이야 어 확신은 없어 아 엔트로피 이런 식의 답이에요 항상 예 왜냐면 물리학자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의 설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확신은 없지만 엔트로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거의 다 그냥 집어넣는구나 그렇죠 엔트로피인데 이게 무질서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거가 엔트로피다 엔트로피가 커지면 높아지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다 똑같은 말인데 네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사실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엔트로피가 단순히 정돈되어 있냐 어질러져 있냐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지저분해 이게 엔트로피 높다 질서가 없어 높다 사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긴 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뜻은 입자가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적다는 거요 네 아 모르겠어요? 아니 침착맨 엔트로피 매우 지저분이라고 아 침착맨 엔트로피가 매우 높은 거죠 과학수업에 키워드려가지고 저를 비난을 했어요 갑자기 아 엔트로피가 높은 겁니다 침착맨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입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가 아 좋은 거야? 좋은 거였어? 응 경우의 수가 되게 낮은 상태 그 경우의 수가 적다 적다 이게 엔트로피가 낮다 오 근데 반대로 엔트로피가 높다 라는 건 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유리병이 하나 있어 이게... 어... 이게 유리라고 할게요, 유리 유리는 아니지만 이게 있어요 이 상태가 엔트로피가... 높을까요? 이게... 깨졌어 완전 작살이 났어 어느 개도 엔트로피가 높습니까? 엔트로피가... 깨진 게 깨진 게 왜 높죠? 이게 막 저렇게 되죠, 무질서 막 엉켜있잖아 깨지니까 얘네가 굉장히 무질서해졌어 근데 단순히 무질서해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는 얘가 방에 이렇게 이렇게 막 있어요 그쵸? 근데 경우의 수가 한 개가 있어 아, 이 안에만 있구나 얘네는 딱 붙어있으니까 근데 얘를 깼어 얘네들은 진짜 이 방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오줌 오줌이 내 방광했을 때는 엔트로피 상태가 낮아 근데 내가 오줌을 싸면 막 튀어 그래서 저기까지도 간대, 천장까지도 그럼 엔트로피 상태가 높아져 뭐 이런 거요? 그럴 수도 있죠 정원수가 넓어지니까? 약간 좀 이런 거 아닐까요? 야추를 해요 야추를 하는데 주사위가 다섯 개를 가지고 숫자를 약간 포커처럼 맞추는 거예요 숫자가 뭐 이제 세 개가 세 개 있고 다섯 개가 두 개 있다 그러면 풀하우스라든가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돌리는데 처음에는 다섯 개를 그냥 막 돌려 어 그러니까 이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야 어 야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야 이제 포카드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이 세 개가 나와서 여기를 맞춰놨어요 그럼 나머지 두 개를 돌려가지고 3이라는 숫자가 그중에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내가 포카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훨씬 엔트로피가 적은 상태가 되잖아 어 그러면 내가 확률을 넣으면 훨씬 적으니까 어 그런 느낌 씨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지셨나 본데 근데 개졌죠 아니 개열받개졌어 그리고 아니 옆에서 열략 깐쩍거리면서 조금만 이기면 막 응 빡빡 트위스트 치기 이즈라 그러고 아니 아니 그 제가 주차 배려를 했어요 네 아 이제 잘되는 그 아 게임에서 페이드가 있다 네 잘되는 페이드를 써라 이렇게 권해도 어 김풍 작가님이 아 자꾸 안쓰시 안쓰시게 어 일부러 핸디캡으로 옹고집을 부르셔어 옹고집을 아니 핸디캡? 늙은이 옹자죠 옹고집을 부르시더라고 아니 바꿨는데 짐은 더 얄받을까봐 내가 안 바꿔주고 있었어요 아 지금 좋은 질문 나왔는데 쇠고집이야 쇠고집 그래서 엔트로피는 확률에 대한 얘기냐 어 네 어 그쵸 경우의 수를 봐야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이게 어떤 흐르는 어떤 이것이 아니라 어떤 그 확률이 좀 적어 그걸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쵸 단순히 무질서하다 정돈이 안되있다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의 수를 봐야지 우리가 엔트로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느낀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아 깨졌네요 영상이 있는데 네 유리병이 있어요 이게 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지고 박살이 난 상태까지 돼요 네 이거를 예를 들어 거꾸로 돌립니다 거꾸로 돌려요 박살나있던 게 싹 모여가지고 조립해서 네 거꾸로 돌렸어요 물병이 물병이 유리병이 퇴 이거 거꾸로 튼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 거꾸로 튼다는 거 거꾸로 튼다는 거예요 몰라 물론 되게 놀라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흉내낸 거 흉내낸 거 진짜로 막 깨져 있는데 갑자기 쫙 붙어서 다시 유리병이 될 확률도 있죠 엄청 낮은 확률로 0은 아니다 엄청 낮은 확률로 있긴 있겠죠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의 방향은 명백한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를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리병이 깨지는 거 이거는 사실상 너무 이제 시간이 흐름대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유리병이 다시 깨진 유리병이 다시 붙는 거 네 시간의 방향상 반대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엔트로피가 무조건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불이 붙으면 점점 타고 없어지고 이것도 거꾸로 돌리면 너무 이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확률이 너무 낮은 거야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음식은 점점 부패하죠 네 음식이 점점 신선해지지 않죠 이런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 시간의 방향이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좀 다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산화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에다가 뭐 어떻게 다시 거꾸로 하게 되면은 산소가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다시 이걸 욕쓴 게 다시 재생되는 게 돌아가게는 할 수 있는 게 있던데요 그런 거는요 그 그 그 그 뭐지 다시 그 재생시키는 뭐 그런 것들 산화 산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엔트로피 산화를 뒤집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상황은 그러면은 어 어? 그러면 원래대로 깨진 유리가 붙었네 네 그러면 어? 이거는 예를 들어 저것도 잘 조립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붙여 응 그럼 어떻습니까? 붙었으면 엔트로피가 낮아진 걸까요? 그건 낮아진 거 낮아진 거 아닌가요? 낮아진 거 맞죠?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냥 붙여서 다시 여기를 그 했잖아요 확률이 그쵸 경우의 수가 낮아졌죠 인간이 다시 붙이면 그쵸 인간이 다시 붙이면 근데 낮아진 건 맞지만 실제로 그 누가 붙였습니까? 인간이 인간이 붙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인간의 이 붙이는데 들어가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걔네들의 엔트로피가 올라가요 그래요? 네 이해가 안 되네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쉽게 설명해야 돼 쉽게 유리 자체에 대한 엔트로피판 보는 게 아니라 이 유리를 깨트리는 내 자신도 다 이 안에 하나의 그 함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하는 부산스럽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엔트로피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막 부산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도 에너지를 계속 쓰는 거고 칼로리를 소모하는 거고 이게 그 에너지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 상태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건들수록 점점 그거 덧나네? 건들수록 덧나네? 건들수록 덧나네? 이렇게 해야 돼 이 방이야 이 방 이 방이 지금 막 깎이 트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저 요 책장을 그냥 이렇게 막 막 끄집어대 다 엎어 다 엎어?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엔터피가 올라가 올라갔죠 올라갔죠 근데 이 방에 이 책장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있어요 제가 제가 있고 어 이 방에 그 석 석유난로가 있어요 석유난로 석유난로 안에 이 난로 안에 있는 연료가 어떻게 되죠? 타요 사라져 그럼 난로 안에 있는 연료는 사라지고 이게 무언가 산화가 돼서 또 여기 퍼지겠죠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쵸 이거는 엔트로피가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나아지는 겁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쵸 이 난로의 에너지가 아 차봉파라봉파냐고 지금 난로 자체의 연료가 줄어들고 그 에너지가 여기저기 퍼졌죠 그렇죠 그쵸 즉 이 말은 뭐냐 에너지가 줄어드는 과정도 엔트로피가 증가해요 그쵸 그렇죠 난로에 에너지를 썼으니까 그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행위도 엔트로피를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 방안에 이 방안에 또 제가 있어 책장이 있어 여기 난로가 있어 네 이 세 개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 방안에서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저 책장을 엎었어 네 그럼 물수도 올라갔어 네 근데 이제 내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해 응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쓰죠 에너지를 에너지를 쓰죠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내가 에너지를 쓴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난로가 에너지를 쓰면 난로의 물수도 올라가죠 응 그쵸 그니까 이 방안에 나랑 난로만 있어 네 그쵸 그럼 난로가 에너지를 써 네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네 그럼 내가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네 그럼 난로의 물수도 어떻습니까 다시 낮아지죠 다시 낮아지죠 근데 내가 그 석유를 채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쓰잖아 그치 그러면 나도 에너지를 쓰잖아 그치 낮아질 수가 없네 영원히 낮아질 수가 없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 응 공기 그러니까 우리는 저 책 떨어진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계속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안에는 모든 에너지를 다 총합으로 다 총합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걸 갖다 꽂는 행위라든가 뭐 다시 여유를 채워놓는 행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다시 겉보기에는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 같다고 보이겠지만 이 전체적 에너지는 계속 소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장의 엔트로피는 낮아졌지만 거기에서 내가 쓴 에너지 때문에 결국 전체의 엔트로피는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들어봅시다 네 자 군대에요 응 반물대로 다 까 어어 까 까 까 정리를 왜 개판으로 해서 다 까 까면서도 에너지를 써 엔트로피가 올라갔어 지금 무지를 써요 사람도 올라갔어 그래서 그걸 막 다 주선주선 주워서 다시 걸어 어 그래도 또 또 올라가 왜냐면 내가 또 에너지니까 그래서 소원수리를 써 그 병장을 그럼 쓰면서 엔트로피가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서 소원수리가 적용돼가지고 다시 이제 군장을 쏴 군장을 쏴 또 엔트로피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거잖아 무조건 올라가는 거죠 중대장이 불러 그럼 또 왔다갔다 해 맞아요 즉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를 합니다 무조건 무조건 뭘 해도 네 시간이 하는 것 안에 우리가 갇혀있는 이상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을 시간의 방향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시간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 네 똑같아요 엔트로피도 그렇다 아 그래서 엔트로피를 시간이 무엇인가 엔트로피가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참 튼 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죠 일종의 뭐 리터랑 그램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엄연히 따지면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그 컵에서 리터랑 그램이 그냥 같은 걸로 쓰잖아 응 몇 그램이랑 리터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엄연히 따지면 리터랑 그램은 그 비중이 따라서 좀 차이가 약간 미야 있거든요 응 그럼 시간은 엔트로피에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유사성 너무 비슷하다 비슷한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도 일치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약간은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기한하고 나랑 비슷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행동이 뭐 비슷하다고 해 뭐 모르겠어 나랑 근데 비슷하고 해서 기한이 이 침착맨인 것 같은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야 오 근데 아직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쵸? 내부를 다 뜯어봐서 확실히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흐르는데 네 엔트로피도 증가라는 예 네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경우도 음식을 꺼내는 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상하겠죠 상하죠 이것도 그냥 시간이 흘러 상한 거잖아요 그쵸 사실상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야 음식도 분해하고 미생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네 그렇죠 그렇죠 얘네들이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또 어 엔트로피가 증가해 어 즉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 모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다면 시간 역행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라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이제 시간여행 때 다룰 예정입니다 아 이게 진짜 사실 재밌는 이야기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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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시간이 엔트로피라고 생각했을 때 한 건데 만약에 침착맨하고 기한이 다른 거였어 엔트로피를 낮춰도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엔트로피를 낮췄을까요? 어 그러니까 낮춘다는 사실 어메에 따지면은 엔트로피를 낮추기가 쉬울까 시간을 되돌리는 게 쉬울까 그러니까 과연 엔트로피가 낮아졌을까 왜냐하면 내가 낮추려고 했지만 실제로 전체 엔트로피를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시간여행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낮췄을 때 그러면 이건 시간이 돌아간 거냐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해봤어요? 네 엔트로피를 낮춰봤어요? 타임크리스탈이라고 시간 결정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와 타임크리스탈 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마 시간여행 때 잠깐 다룰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를 낮췄었다고 지금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엔트로피를 낮춰서 무지소도를 낮추면 이건 시간이 돌아간 건가? 엔트로피를 낮추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야 이거 너무 재미있는 것은 호기심 가는 이야기가 네 그쵸 이거는 실제로 그래서 어...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 근데 그거 너무 위험한데 잘못하면 갓난애기 되잖아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갓난애기 너가 갓날되면 위험하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지저분한 방이 있고 깨끗한 방이 있습니다 네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러니까 어디가 앞일까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가지고 아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일반적으로 오른쪽하고 왼쪽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깨끗한 상태에 있다가 어질러지는 경우가 많죠 하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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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뭐냐 일반... 이건 사실 방해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낮은 엔트로피를 갖는 순간이 무조건 먼저 일어난 순간이다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먼저다 편하지 지구라면 어떤 지구계 안에 살고 있는 이상 엔트로피가 낮을 때 먼저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편하지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쪽이 더 먼저 일어난 순간이다 음... 그럼 이제 왜 시간이 흐르는가 시간이라는 게 왜 흐르는가 이거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주는 현재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 오...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냐면 엔트로피는 점점 높아진다 엔트로피는 점점 무질서해진다 즉 무질서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방안은 점점 어질러진다 그쵸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왜 흐르는지 모르지만 엔트로피 때문인 것 같다 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니까 음... 근데 그러면 왜 시간이 흐르는가 이 질문을 들어왔을 때 새로운 측면이 제시가 된 거예요 시간이 흐르려면 엔트로피가 낮았다가 높은 상태로 가는 게 시간이 흐름인 거예요 음... 그쵸? 그쵸 근데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 이 말은 뭐다? 엔트로피가 상해적니다 이 우주는 지금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음... 즉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있다 음... 네 시간이 흐르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도착해 있는 현재 상태가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를 봤을 때 굉장히 잊기 어려운 특이한 상태다 음...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주에는 빈 공간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비어있고 너무 멀리 떨어지고 하니까 어질러 펴져 있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굉장히 낮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음... 그냥 낮은 상태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음... 왜냐면은 엔트로피가 높지... 높은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은... 상대적인 거잖아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이 음... 존재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네... 하겠는데 굉장히 낮다고 방금 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이거는 좀 약간... 공감이 많잖아요 어...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 이 상태가 너무 잊기 어려운 상태라서 그래요 음... 이런 식으로 잊는 상태가 음... 네 그거는 약간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응 나중에 좀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어... 잠시만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볼까 음... 그럼... 너무 몰려있어 응 어... 너무 몰려있어 그러니까 이거예요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는 어... 이게... 확률적으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쵸? 그쵸 그쵸 그렇게 되려면은 이 우주에 있는 애들이 최대한 고르게 퍼져 있어야 돼 음... 아 이제 알았습니다 그쵸 이제 알았어 아 너는 뭉쳐있다 무슨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뭉쳐서 별도 만들고 맞네 맞네 뭉쳐서 블랙홀도 만들고 은하도 만들고 그러네요 지들끼리 뭔가를 막 만들면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쫙 퍼져 있어야 되는데 고르게 돼야 되는데 너무 뭉쳐있어 크아ㅏㅏ 아... 내가 다 반대로 생각했구나 어 Hammer anç글 근데 이 묵쳐있는 애들이 고르게 가고 있어 그쵸? 그러네 즉, 뭉쳐있는 애들이 고르게 가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낮은 상태의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래같이 돼야 돼. 모래같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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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구도 뿌개지면서 분열되거나 터지거나 뭔가 예를 들면 다 퍼져야 돼. 지금 지구랑 덩어리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일으키지면 안 돼요. 작게는 이것도 덩어리가 돼 있고 사실 이거 자체가 다 지금 낮은 상태의 엔트로피라는 거죠. 다 깨진 유리병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엔트로피가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희뿌연한 안개처럼. 그렇죠. 이 상태가 돼야지 엔트로피가 제일 높은 상태가 되는데. 적당히 뭉쳐있으니까 아직 저점이다. 그렇지. 아직 저점이다. 그래서. 아직 밀가루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거야. 군데군데 이렇게. 그러니까. 채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저어줘야 되는데. 너무 정돈이 잘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질러질 부분이 너무 많고 엔트로피가 증가할 부분이 너무 많고 질량은 또 대량으로 모여 있고. 그럼 끝이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다 완전 가루가 됐을 때. 그렇지. 그래갖고. 형 마지막에 스팀팩 한 번 더. 스팀팩 한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설명 진짜 쫄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근데 그 굉장히 낮다라는 질문을 안 했었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이해가 좀 있어. 형님 오늘 방송의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어떻게 끝내. 그러네. 재밌지 재밌지.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고. 깍깍이 글로 남겨도 되잖아. 사진으로 해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달라 달라. 사진에다가 글. 사진에다가 글. 달라 달라 달라. 아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 미쳤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엔트로피를 높이고 있는 중이야. 형님 엔트로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난 엔트로피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아 나 지금 내가 왜 자꾸 이러냐면 조마조마해서 그래 내가 조마조마해서. 지금 내가 계속 엔트로피를 지금. 얘 지금 엔트로피가 낮춰보려고. 그러니까. 나의 엔트로피가 지금 두 배 이상 쓰고 있어. 원생복귀 해보려고. 태국식 탕영. 문과에 몸부림이지. 어 문과에 몸부림. 몸부림 칠수록 엔트로피는 올라가는데. 태국식 탕영 마사지로 하자는데. 어떻게든 지금. 나 봤는데 그 영상. 아 한 번 가야겠네. 선생님한테 한 번 받아야겠네. 와 형님 진짜 싫어. 의아앗!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헣. 으앗! 와 여기가 지금. 뒤에서 뒷골이. 아 크흐흐흐흐흐흑. 지금 얘 지금 혈압 정말 높은 상태이서 있어 지금. 아 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나 아지. 조마조마하다니까. 아 아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으으흐rze. 어어어어. 쟌. 아우. 쟌. 쟌. 아우. 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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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팀팩의 스팀팩술사 김풍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회광반조. 재수없게 회광반조래. 가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엔트로피 감이 좀 오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무질소도 엔트로피가 높다 낮다 무질소 증가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와야 돼요. 그래갖고 뭔가 이게 지금 이 우주 전체가 엔트로피가 너무 낮으니까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갖고 질량이 너무 뭉쳐있어요. 그다음에 온도도 너무 불균형해. 이게 다 골고루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왜 열이 이동을 하냐. 왜 뜨거운 열이 차가운 곳으로 가냐. 그러네. 설명이 되는. 엔트로피 때문인 거야. 이제 이해가 되는. 그래서 열력하게 열평형에 대한 이야기. 엔트로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전부 열력하게 있는 거야.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열이 고르게 퍼져야 돼. 그러니까 이 열이 뜨거운 열은 차가운 데로 가는 거야. 왜냐. 엔트로피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서 열이 가는 과정에서 시간도 흐르죠. 물질도 흑도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착맨님이 여기서 방구를 껴. 방구형 방구 어떻게 돼요? 왜 퍼져요? 엔트로피 때문인 거야. 안 퍼지면은 얘가 안 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퍼진단 말이야. 왜 퍼지냐. 엔트로피 때문인 거야. 그러면 이제 개도님 코에도 들어가고. 저한테 들어오고. 폐에도 들어가서. 인지하고. 인지하고 이런 게 돼서. 장악해버리고. 장악할 수도 있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지구는 계속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상황이잖아. 지구도 역시 엔트로피 높아지고. 전 우주가. 전 우주가 맞춰가는. 그런데 일단 지구만 얘를 봤었을 때. 지구는 계속 태양열을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열을 뺏겼다가 받았다가 하잖아요. 더 더 뜨거워졌다가. 그런데 이거를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결국 지구가 어디에 에너지를 빼옵니까?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지금 태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태양이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태양계 안에서 이미 거기에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는구나. 아까 말씀드린 난로랑 똑같은 거야. 태양은 난로예요. 난로가 에너지를 쓰고 있고 연료를 태우고 있기 때문에. 이미 태양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태양 생각 못했어. 미안해 태양아. 그러면 전 우주가 엔며들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엔트로피가 스며들고 있네. 엔트로피 다 높아지고. 열로 스며들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 우주가 왜 누가 정돈을 해놨길래 엔트로피가 이렇게 낮아?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높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정돈을 해놨길래 이 우주가 이렇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되어버렸느냐. 누가 정돈했냐.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어질러지면 그 상태가 되면 우주의 시간은 멈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정돈을 해놨길래 이렇게 고도로 조직화된 우주가 만들어졌을까. 석과열에? 석과열에. 저분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이름을 붙인 과학자가 바로 이 프레드 호일이라는 과학자예요. 프레드 호일. 네. 이 호일이 이 엔트로피를 낮춘 정리한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는데 이 이론을 딱 듣고 호일이 야 진짜 어이가 없네. 어서 이딴 이론을 만들었어 하고서 놀리느라고 만든 이름이 있어요. 킹호일? 바로 빅뱅입니다. 아아. 강가든의 풍 형님이 말씀하셨죠. 결국은 빅뱅이 이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를 만들었어. 아. 그럼 맨 처음에 엔딩 스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내가. 그런데 못 알아듣으면 상관이 없어. 형님이 그 당시에. 못 알아듣어. 저는 이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도 내가 할 줄 몰랐어. 그런데 이미 살짝 힌트를 줬어. 쉘든. 그치. 쉘든이라고. 쉘든? 그치. 스포했잖아. 살짝 맞추라고. 그렇죠. 일부러 약간의 힌트를 드린 거죠. 복선, 복선. 그렇죠. 빅뱅이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고 빅뱅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우주는 높은 엔트로피를 향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 시간이 흐르게 된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종종 이야기했었잖아요.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낮춘 즉 정리를 한 에너지 무언가가 바로 빅뱅인데 빅뱅 때문에 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가 됐고 어쨌거나 정돈한 채로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빅뱅 때 우주라는 공간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빅뱅 이후로부터 우리는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시간이 그럼 언제 만들어졌느냐? 결국 시간도 빅뱅 때문에 빅뱅이 이 우주만 만든 게 아니라 빅뱅이 결국 엔트로피가 낮은 우주를 만들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때 시간이 또 만들어졌다. 엄청나게 초월적인 존재가 딱 봤을 때는 방귀탄이 펑 터져가지고 빅뱅이 방귀탄이 펑 터져서 파악 고르게 퍼지는 게 우리는 엄청 느리게 느껴지지만 빠르게 느끼는 사람은 엄청 다른 애는 방귀탄이 터지는 게 보인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우주라는 이 모든 공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때 시간도 함께 만들어졌고 즉, 시간과 공간은 함께 탄생한 겁니다. 와...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이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시간과 공간은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냥 어렴풋이 들었잖아요. 빅뱅이 동시에 시간과 공간이 탄생했다는 얘기를 한 문장으로 그냥 약간 좀 뭐 약간 그냥 뭐 이제 과학 유튜버 그냥 이제 어떤 그런 것들로만 쉽게 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거에서 진짜 의미를 오늘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미가. 그 말이 왜 이렇게 탄생했는지. 보통은 그냥 쓰잖아요. 빅뱅에서 시공간이 탄생했다. 빅뱅이 시공간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간이 흘렀고 이때부터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시 주크박스로 돌아옵니다. 어? 다시? 네. 여기로? 여기서 영원히 남아있는 너와 나는 무엇일까? 이 대답이 특강 말미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너와 내가 살아있을까? 왜 굳이 나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살아있을까? 여기서의 너와 나가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네.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살아남아야 돼. 무조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공간은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건 나만 있어선 안 돼. 네. 즉 상대가 있어야만이 최소한 둘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바로 시공간의 상대적인 움직임이죠. 진짜 맞네요. 왜냐하면 시간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그렇죠. 공간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시간은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건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따로따로 있으면 이건 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단계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상대적이 나 혼자 있다? 어떻게 상대적이야.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고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주의 종말, 즉 엔트로피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 그거랑 둘이 살아남았다. 시공간을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비비님의 모토스피드 24시라는 곡입니다. 이게 축구박스랑 연결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엔트로피가 높아지잖아요. 더 이상 엔트로피가 높아질 수 없을 만큼 높아져요. 즉 아까 낀 방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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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다 퍼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퍼지지 않아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이미 엔트로피가 높아질 만큼 높아졌거든. 그러면 그때 드디어 시간이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티드사이 지금 비비는 빅뱅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어! 빅뱅! 이 비비. 큰 방귀라는 거죠, 그러면? 큰 뻥! 뭐... 큰 방.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프레드 호일이 빅뱅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근데 그거를 그... 우주 팽창설. 근데 빅뱅이라는 이름이 되게 유명해진 게 이 프레드 호일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무슨... 약간 속된 말로 개뻥. 개뻥? 빅뱅.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약간 좀 그런 식이 많은가 봐요. 약간 그 뭐냐, 그... 이 고양이. 슈레딘거의 고양이도 그렇고. 약간 조금 다 빈정되면서. 약간 했던 것들이 과학 용어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나도 과학자인가? 그럴 수 있어. 빈정되... 잘 빈정되니까. 과학자인가? 어...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거나 공격하려고, 비난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나도 설명하기 좋고 좀 대중화가 돼서 빅뱅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높아지면 시간이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멈출 수도 있을 것이다. 우주의 종말에는. 그때도 너와 나, 시간과 공간은 시공간으로서 영원히 이곳에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이 멈추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못 한다고. 근데 한 번 경험을 합니다. 대장 내시경 할 때. 아, 멈춰요.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 나는 멈춘 거잖아, 사실상.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은 흘렀어. 깨어났잖아. 근데 나는 방금 전까지 잠깐 누워있었는데? 이런 상황인 거야. 근데 물론 잠도 마찬가지지. 자는 동안에는 시간이 흐르지만 의식은 완전히 퓨즈 오프잖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물론 깨우면 깨겠지만 완전히 잠에 푹 빠지면 아무런 의식도 없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추는 상황이야. 근데 그때는... 멈춘 거 같죠? 지금 대장은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올라갔어. 그렇지. 해집고 다녀서. 물론 그렇지. 내가 이게 머릿속에 있는 시간이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시간이 멈춘다라는 거에 대한 상상을 그걸 아마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래봤자 잠잘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참...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쉽지 않고 여전히 시간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은 영원히 모르는 것들 추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모르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때 그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선한 형태로 무언가가 돌아올 수 있다면 방해나 어려움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가고 묵묵히 멈추려고 나아가야 된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희망과 근심, 공포와 불안 가운데 그대 앞에 빛나고 있는 하루하루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라.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은 그대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다. 그렇죠. 호레스. 이분이 고대 로마의 시인 호레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꿈을 향해 달려나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정말 더 많은 시간을 좀 활용을 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계두님이 얘기했던 거에 조금 첨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첨언을? 거의 제가 뭐 문과도 아니고 예체능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에 사건이라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냥 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간에 계속 흘러가잖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뭐라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을 계속 만들어야 되죠. 아니야, 숨 쉬면서 엔트로피 올라가요, 계속. 그러니까 엔트로피나 올리는 그런 버러지 같은 존재로 살지 말고 사건을 만들자. 약간 이제 우리 새로운 개념을 쓰는 거죠. 이제 뭐 똥 만드는 기계 이런 말 쓰지 말고 엔트로피나 올리는 기계. 엔트로피나 올리는 기계 정도로 쓰지 말고 사건을 계속 만들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니까. 엔트로피나 올리는 기계를.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살면은 시간이 늘어나요. 근데 오늘 뭐 많이 깨달았습니다. 뭐였냐면 저 사람 때문이었구나. 호레스라는 사람.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듣지마. 그래도 오늘 어쨌든. 저 사람 그 말에 너무 심취했어, 지금. 그래도 오늘 계도가 이런 준비를 해왔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을 제대로 썼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시간이라는 걸 제대로 안 썼으면은 우리는 집에 가서 엔트로피나 올리고 있었겠지. 별게 뿌직뿌직 똥이나 싸면서. 안 그렇겠어요? 엔트로피가 또 올라갔네요.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1년 전에 주식 같네요. 라고 생각할 때 살걸. 엔트로피가 계속 올라가. 라고 생각할 때 살걸. 지금 이 순간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미국 장. 이제 시작이 떨어지고 있겠다. 아, 엔트로피. 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내일 7시까지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 정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사실 이 정도도 많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너무 오늘 진짜 알찼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았고. 두 시간이어도 충분히 알차다. 제 생각에. 한 번 더 엔트로피를 올려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아, 엔트로피는 그냥 말씀하셔도 올라갑니다. 아, 제가 걱정이 돼서. 아, 근데 진짜로. 아, 원래 이게. 원래는 제가 침착맨님 방송을 이제 맞춰가지고. 네. 편리션 조절을 좀 하거든요. 네. 계속 그래 봤고. 네. 아, 근데 이번에 진짜 그. 사실 일정이. 약속을 빨리 하세요. 다 못 맞췄어. 아까 약속을 하세요. 그렇죠. 약속을. 미리 맞춰야 돼, 또. 그 파 터넬 수 있는 용기. 아니, 이게. 파 터넬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일정이 제가 이제 내일 건강검진도 이제 좀 뒤늦게 알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전에도 지금 거의 강행군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오늘을 안 하면은 저희가 다음 주도 안 맞고 다 다음 주도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일정이 다. 근데 제가 끝까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끝까지 다 봤는데. 미룬다고 뭐 휘발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 엔딩까지 없었으면은 우리는 사실 시간에 대한 걸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휘발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안 하면은 또 예약을 받는다고. 아, 이게 무조건 그렇죠. 지금 다 휘발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밀어서 몇 주 뒤에 해도 뭐 날아가는 내용은 없는데. 무조건 날아가지고. 분명히 쓸 수가 없다고 아까. 사실 나는 옆에서 더 많은 엔트로피를 썬 쓴 게. 궤도님이 오늘 이제 얘기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도 이해가 안 되면은 분명히 더 이해가 안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너무 신경을 집중해서. 나는 지쳤어요. 땡벌. 나는 지금 지쳤어요. 땡벌 땡벌. 피곤한데? 방금 엔트로피 되게 올라갔어요. 너도? 네? 정신적으로. 되게 부서졌어 지금. 아, 그래? 나는 아까 전에 부서져 있었어. 형 말이 지금 고르게 퍼지고 있어야 돼. 아, 그래? 아, 근데 요새 진짜. 다행입니다. 땡벌 땡벌. 한번. 내일 또. 권광님 받고. 푹 한번 자면은. 그래. 아, 대장내시경을 받아야 푹 잘 텐데. 대장내시경. 그거 그냥 아주 그냥 리셋이잖아. 아, 근데 요새 뭐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여기저기서. 그래. 아, 근데 주변에는. 다음 주까지는.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토를 내라니까. 파토를 내세요. 미안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그, 일정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 너무 피곤해.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 아니, 다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정 취소하란 말이야. 진짜 안 되면은 못하지만 해냅니다. 야, 얼른 들어가서 자 이제. 야, 그만 가. 가자. 어? 뭘. 어, 병원 가자. 그래, 병원 가. 병원 가.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특강 준비해 주신, 시간 특강 준비해 주신 계도선생님. 오늘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다 돌아오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미있었어. 아, 근데 이제 약간 살려야 되는 포인트를 좀 놓쳐가지고 제가 중간에. 아, 아니, 근데 괜찮았어. 괜찮았어. 사실 그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랑 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시간에 다 하고. 네, 다라고. 이거 약간 음쓰르다가 좀 정리를 하면 된다. 네, 좋아요. 근데 어차피 시간 여행 할 때. 그래. 이게 좀 더 풀릴 수 있어요. 그치. 이게 의문들이. 왜냐면은 과거로 가는 여행, 미래로 가는 여행, 뒤로 가는 여행. 뭐 시간을 정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은 해야되대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전부가 지금 상당히 있잖아. 난 그렇게 넘지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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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가 엔트로피만 제대로 이해해도 저렇게 춤도 풀치에 대한 공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엔트로피만 제대로 이해 못하는 용어야 해가지고.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 말을 너무 혼합해서 써서. 과학 용어도 이게 일본어가 번연돼서 쓰는 것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미와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많아. 그렇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 근데 엔트로피가 사실 엔탈피랑도 많이 할 거예요. 엔탈피. 용어가 많이 할 거예요. 진화하는 건가? 엔탈피는 그거야. 열. 열 에너지에 대해. 전혀 다른 건데. 엔트로피가 헷갈리게. 들어오네. 싹들어도 헷갈리게. 아예 다른데 이름이 비슷한 거죠.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연력학 자체가 재밌어. 재밌어. 네. 아, 재밌어. 자,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